짠짠짠짠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구고떡을 해봅시다 좋죠 에? 뭐야 이거는 또 오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야 이거 더 보기 쉽게 바뀌었네 고친만 포인트 와우 이건 뭐야? 아 아직 안나왔구나 새직업 나온거 어디에요? 아무데나 하면 되나? 엑소스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시구요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서오세요 고스날이에요 고스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을 못할 뻔 했어요 젠장 결국은 하긴 했지만 이게 그 뭐냐 그 뭐냐 편집도 못하고 신맵 이게 신맵이었군 어쩐지 본적이 없는 맵이어가지고 몇 명이 오려는지 모르겠네 몇 명이 오려는지 모르겠네 근데 몇 명인건 어떻게 알아 토론 시간은 토론 시간은 투표 시간은 킹크쿨테아임 됐고 어 남은 오리에 수 아 이거 나 오리를 설정할 수가 있구나 아 여기다 설정할 수 있구만 자 어서오세요 엄주공듀님과 페어 아가씨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에이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이 방식 모신가심 환영합니다 일단은 방제 넘겨드릴테니까 설정 알아서 하세요 자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신님 잘 지냈어요 편집만 8시간 아니 편집만 8시간 아니 편집만 8시간 진짜요? 편집하고 싶다 편집을 못했어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속도 느리니 화요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죽는 속도는 빠를지도 몰라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데이터 속도가 느려요 아하 데이터 속도가 느려서 지금 누구닥 들어오는 데만 4분 걸렸어요 4분 이렇게 소리가 좀 작은거 같지? 잠깐만요 작으니까요 다 켜져있는데 100%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은 무조건 마이크를 켜야됩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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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지금 설정하고 계신거 맞죠? 보자 제가 죽어요 제가 설정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죽어요 대찐니 설정하고 계신거 맞아요 아니 뭔소리야 대찐님이 아니라 엄지공군인가 폐아가시죠 하하하하 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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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폐아가씨로 불러주세요 폐아가씨 폐아가씨로 불러주세요 폐아가씨 폐아가씨로 불러주세요 폐아가씨 으흠 속도가 느리다고요? 이러다 죽겠어요 제가 컴퓨터 속도가 느리게 이런거죠 지금? 아니 뭔소리야 제 폰이요 근데 어떻게 잘 들어오시긴 하셨네 컴퓨터보단 빨라요 컴퓨터보단 빨라요 컴퓨터보단 이게 컴퓨터보다 빠른거에요 지금 멋진데? 일기가 다 59시간 50분 네 경강님도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아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 가.. 어 세나의 노예 강아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출첵 한번 부탁드리구요 고스나이도 하.. 방학하고싶다 방학이요? 네 음.. 음.. 방학이 뭐죠? 먹는건가요? 방학.. 방학 노는거잖아요 아니 먹는거 아니에요 세나의 노예 강아지님은 원래 원래 닉이 뭐였어요? 아.. 아 우유님 어서오세요 학교 방학하고 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할까? 오케이 들어갔다 한번 매끈 편집해보죠 우유님하고 우유님 옷이 바뀌었구만 우유님 옷이 바뀌었구만 세팅을 지나갔군요 개념을 하기 전에 먼저 죽겠어 혹은 퇴근 휴대전화 유리님 옷을 바꾸고 싶어 아 진짜 돈이 모자르잖아 안 되겠다 나중에 타는걸로 하고 코드 모임 여기 적혀있잖아요 왼쪽위에 GZZDNCU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또 못텼어 아 또 못텼어 자아 한번 더 들어오시면은 일단 게임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지공주님과 페어 아가씨 는 뭐 있을댓인가요? 아 진짜요? 네 나도 엄지공주님과 페어님 남정부이신데 아가씨 저희 듣고 있네 치킨 모드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따가 한번 하고 감 좀 찾고 자꾸 페어님이 엄지공주님과 백지공주님과 이제는 그냥 페어님도 페어공주님과 페어 아가씨로 바뀌었어요 이제 일단은 일단은 저기 친구 정리를 좀 해야겠어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네 어 코스요리 하나요 누구에요? 네? 아 원래 저 데이 저 원래 데이 타는 데는 링링봉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름 누구 말하시는 건가요? 야아 코스요리 하나요 코스요리 하나요 잔디 님도 꽤 오래 되셨잖아 제가 오늘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진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우면은 이거 진짜 반짝이야 친구 정리 중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2시 되면 튕길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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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앞에 와봤자 오 박대피다가 간지손가락이 앞에 와봤지 오셨나? 오셨나? 그럼 시작할까요 끝 아 잠깐만요 2T님도 같이 하신대요 잠깐만요 네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마르면 마르시오 재밌는 게임 구구덕입니다 과연 과연 코스요리 순간 고스요리로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스요리요? 고스요리한다 고스요리 고스요리 고스는 요리를 못해요 잘하는거 라면 그리는거 계란후라이 정도 제가 해드린다고요 제가 해드릴라고요 제가 해드릴대요 제가 해드릴대요 아 제가 해드릴대요 아 제가 해드릴대요 세트 세트 고스 세트 거기다가 막 이상한거 타놓고 막 드세요 막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스님 살점 좀만 떼갖고 고스님 저 잠만 마실거 좀 들고 올게요 네 다 좋으세요 고스님 살점 약 80kg만 주세요 80kg만 뭐라고요? 고스님 살점 약 80kg만 주세요 왜요? 요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토티님 어서와요 고스나리 보디가드 지금 폭밥인거 검기에 걸린거 저거리고 잊어버린거 고스나리 보디가드 고스나리 보디가드님은 누구십니까 합리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누구세요 근데 이제 보디가드 근데 이제 보디가드가 깨지는거 아니에요 아 시점 처음 해봐요 재밌어요 펄을 당하면 기분도 더럽고 욕도 나오고 그러지만 펄을 안 닿으면 합리적을 하게 되면 아 펄을 시키는 거 아녜요 고스나리님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네 이제 시작하세요 네 화이팅! 네 게임 시작 일곱 명 명이 시작한다 했는데 왜 갑자기 아홉 명이 돼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미션을 해야 돼 미션을 미션을 하는게 맞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뭐야 이건 야 이거 맵 처음 맵 이상한거다 맵이 되게 이상해 샷 ese을 안녕하세요 호토틴임 오지마요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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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고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얘기하면 안될까요? 죄송한데 거기서 얘기하면 안될까요? 우선은 죽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안될까요? 아니다 아직 누가 누가 저기 우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붙어있는거는 한명 죽었어요 알아가세요 하하하하하 분명 죽었데요 어 진짜요? 아까 전에 누군가 말하던데요 엄지공주님과 페어 아가씨 페어님은 왜 아가씨가 된거지? 뭐야 왜 가만히 계셔요? 잠깐 멀리 얘기하자 이거 맵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한 명 죽었어요 어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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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요 일단 미션좀 하고 잠깐만 몰라 이거 여기 방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못하는 여기 운송장 저 뭐냐 옆에 옆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 지금 되게 헷갈려요 맵이 되게 헷갈려 옆에 이동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죽어있더라구요 여기 아무도 없대 그러네 와 어느 날이네 지금 맵 탐방 중 새로운 모드 나온거 알죠 두려워 발견 되니까 어 어 두분이나 들어가셨잖아 여기 극정원 연구실 입구 밑에 있습니다 어 뭐야 나 왜 신고했지? 고스나리 보디가드 고스나리를 지키려다가 보디가드가 먼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전문학도 있는거 같은데요? 무섭죠 떼버린거 같은데요? 이거 전문학도 있는거 같아요 갈려줘 내걸요 어 이거 신고 안했는데 흠 내걸요 일단은 뭐 누군지 모르니깐 전화 건너뛰기 일단 단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칩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사실은 내걸요 사람들이 싹 다 멈춰있어요 야 저를 궁금하라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이거 비둘기 살짝 되있나요? 비둘기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그 살짝 잘못해 깔아가지고 오리가 한명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개 한개 자주 시켜겠네요 네 아니 비둘기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아 오케이 비수는 제가 일곱명일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명이에요 우리가 아 아 그렇구만 불린다 뭐지? 미세는 남양있고 응 해줘요 응 뭐야 아 넷돌려요 레선실 나시면 안되잖아요 이미 레선실 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아 레선실 나시는구나 지금 어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경찰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 저 지금 렉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렉? 렉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저분 그 컴퓨터.. 고수님이 안보이네 고수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니까 유이님 컴퓨터가 1GB 설치하는데 그.. 99분.. 59분.. 59시간.. 미션을 합시다 나의 유일한 미션 스토티님 안녕하세요 렉 풀렸어 렉 풀렸어요 렉 풀렸어요 렉 풀렸어요 아직도 렉이에요? 아직도 렉이냐구요 아니요 풀렸어요 이제 좀 풀렸어요 아직 풀렸어요? 다행이다 여기 미션 미션.. 미션있다 미션좀 하고.. 한명 또 죽었다구요?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야 저분 탐정인가보네 어.. 뭐..뭐.. 야아.. 이거..이런거였군요 이런거였어 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비둘기로써 이길 수 있었는데 비둘기로 못 이겼어 아 그러게요 아니 이런 파이오이님 어디 엔진실 엔진실 어디야 바로 죽이기 자동신고 됐대요 전문 맞는거 같아요 이거 전문 이거 진짜 전문 봤거든요 전문이 봐도 근데 지금 어 어 탑승고 저는 탑승고 넘어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시는거 CCTV로 잘 봤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시길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드린 것도 봤어요 저도 갔긴 했는데 엔진실에서 있었다가 바뀌는데 웃음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수거법으로 해보자면 어 그 예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죠 아 내 손실하고 계신구나 네 내 손실이라뇨 아무튼 아무튼 우윤희님과 QWAR님은 아니라는거 그렇지 나 나무하실에 없는것을 오래가요 그리고 저 두분은 CCTV로 쓰레기를 잘 버리시더라구요 아 근데 거기 쓰레김씨는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 어떻게 하더라? 저 꼭 누른 다음에 하면 돼요 오케이 살아있어 일단 스킵하죠 아 힘들다 왜이리 렛이거든요 아몽아스 응 아몽아스 난 조금 다르게 중립이란게 있지 갈게 다운빼면 갈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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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가다가 정기실에서 치킨 모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해본적은 없는데 일단 해봐야죠 그.. 그게 치킨 맛있겠다 일단 치킨을 꼭 지켜야되요 치킨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네 치킨을 꼭 지켜야되요 왜냐하면 치킨이 힐러에요 치킨이 죽으면 그냥 끝장이구요 일단 치킨을 지켜라네 치킨이 힐러에요 치킨이 공격도 할 수 있는데 힐러에요 치킨이 공격도 할 수 있는데 힐러에요 오오 근데 이게 탐방만 맞으면 죽는게 아니라 두번 맞아야지 죽어요 첫번째 맞으면 조금 쓰러지면서 좀 느리게 이동되는 뭐 배그같은거 그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제 두번 맞으면 완전히 그냥 유령이 되고 그렇구만 힐러우려님 어서와요 방금 죽은거 잘봤어요 저기요 일단 다음판은 치킨 모듬이라 공간적으로 그리고 난 신하는 애가 합격한명있고 음 일단 해보면 알겠죠 뭐 초대계시는 또 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경어를 하는 애가 아이고 이제 좀 뭐랄까 대찐님도 돌아가셔도 되는데 이제 어 어 왜케 안내죠 아 승관리 동기가 따로 있구나 우윤님 위험하다 우윤님이 위험하다 우윤님이 위험하다 우윤님이 위험하다 우윤님 웰컴 웰컴 우윤님 웰컴 우윤님 웰컴 우윤님 웰컴 웰컴 우윤님 웰컴 우윤이 över 윽 하지만 괜찮은데... 재미...쏴샬...한데? 이야과뮤는 comfort limit 이야... 요이님이셨구나 아깝다....쿨킬 다 됐는데 이야아... 아깝다....이길 수 있었는데 25초라길 잘했네 아니 쿨킬 다 돌았어요 근데 붙었으면 이겼네요 깝 까비란다. 다행이지. 근데 하필 렉걸려서.. 아 왜 그때 렉걸리냐? 아아.. 아 왜 하필 엔진신으로 써요? 자, 얼른 고르시고 다음판은 치킨모드! 갑시다. 네, 그러면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판 우리 두 명으로 해드릴게요. 물론 킥쿨은 25초로 하고 아직 사람 적으니까.. 알려줘요. 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원래 초반에도 QWR님이랑 좀 많이 썰었는데 렉 때문에 안 죽은 거거든요? 야, 쩐다.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 잘 했는데. 잘 가시오. 아, 비둘기였는데. 아, 비둘기였는데. 비둘기였는데. 아, 떡밥도 다 깔았는데 여기 비둘기 있을실이 있어요? 해가지고. 비둘기 골랐어요까지 해가지고. 비둘기 있을실이 있고 없을실실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떡밥까지 다 깔아놨는데. 젠장. 아, 잘 죽였다. 아, 치킨모드. 치킨모드 한 번 가져. 치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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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모드 어떤 모드인지. 새로 나온 모드 한번 해봐야지. 직업 총 5개인가? 5개. 치킨모드가 없는데. 말할라. 이 맵에는 치킨모드가 없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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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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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모드. 치킨모드 알아요. 대치님. 대치님 닉네임은 뭐예요? 더블 영자. 안 보여. 잠깐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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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들. 링크님과 대치고주님. 뭐 뭔 소리야? 대공지. 대공지죠. 치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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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냥 치킨모드 어디 맵으로 가야돼요? 대치님도 공주라는 친구. 치킨모드가. 잠깐만요. 저 아는데. 이름이. 링크란치고 부족하고 있는데. 치킨모드를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치킨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분한테. 치킨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분한테. 저기. 방장. 아. 따로 방을 만들어야 된대요. 아. 치킨모드가 어떤 건지. 그럼 잠깐만. 여기 계셔보세요. 계셔보세요. 아. 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나 안 알려줄까. 따로. 치킨모드. 자. 치킨모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게임 만들게. 이건가? 아. 이거구나. 치킨모드. 자. 아는. 아는 맵으로. 보이기.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와요. 아하. 그렇uper warm. 그렇구만 이거 지금 다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방 못 들어오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윤님 어서와요 따란 아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스킨모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전 알아요 아 팀이 있네 맞아요 이거 팀퀸이 싸우는 겁니다 아오 그래서 각기마다 치킨이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치킨이 다른 그 동료를 치료하고 막 그래야되요 아 그래요 그래야되죠 근데 그 치킨이 죽으면은 뭐 치게 할수도 없는건데 뭐 어떻게 오케이 보디가드는 대신 죽는거 인비즈블 딥딥 딥딥 그 다음에 그리고 카모덕 뭐지 몰라 그 다음에 카모덕은 투명 되는거 2명 2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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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있기도 한데 언더 트위크는 별로 추천하진 않을까? 지금 9cm 보디가드도 조금 애매해서 안 고르는 걸로 추천하시고 그리고 인비즈블 투명이나 아니면 세몬떠크가 그게 좀 제외한 거야 왜 제가 시체훈반자가 딱 어울리죠? 왜요? 왜 제가 시체훈반자가 어울리는 거예요? 3.3이라서 어 화윤이 나가셨다 나가신 쪽도는 빠른데? 시체 잘 끄게 생겼대 젠장 16명 모이면 제일 재밌긴 한데 그쵸 16명 모이면 제일 어쨌든 모이긴 모일 거예요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시면은 다 들어오시면은 16분 넘습니다 원래 실적으로 와 드디어 고스나리님도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방학 시즌이라서 유입 많을걸요? 아 그래요? 많았으면 좋겠다 그 유입이 유입이 제민스도 일단 저는 2개는 추천 안할게요 일단은 뭐냐 저기 그 인원이 안 맞긴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아 그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게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다 같은 팀에서 좋겠네요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 아 진짜 저 너무 멜루 두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님이랑 같이하신 분 겁나 비싼하다 살려줘, 고수나리님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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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고수나리님 치킨 골라, 치킨! 치킨! 치이 모르세요. 그렇죠, 제가 고르라고 해요. 제가 잘 지찬도 못 드립니다. 치킨이 힐러예요, 힐러. 힐러 잘하셔야 돼요. 제 뒤에 계시세요, 그냥. 아미언니꺼 안녕하세요. 제 제일 장점이고. 일단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자. 어떤 모든지. 아, 안 들리는구나, 다른 사람들. 오케이, 확인. 자, 그럼 뭐하는 겁니까? 네,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요. 일단 같이 다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같이 붙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진짜 여기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화면감이 되지? 이게 진짜로. 치킨이 꽉 죽으면 저는 그냥 이제 한 번만 딱 터치되면 이제 죽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관려져 있으면 팀이 분류될 수 있어서. 오오. 안개 꼈을 때는 여기 안개,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위를 잘,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투명하게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단 죽여야 돼. 이게, 그 좀 베리어 같은데, 여기 바깥쪽에 나가면 4초 뒤에 바로 죽어요. 오, 뭐, 뭐, 뭐야? 잘한 건가? 물론 아직.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아하, 대체 어떤 게임인지 알겠어.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아, 정말. 아, 이게 신색깔. 이제 치킨의 마음 그냥 바로 살아나요. 아, 바로 살아나요? 다행이다. 제가 막아야 되거든요. 치킨은? 어, 됐다, 됐다. 됐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제가 노란색으로 보인다? 오, 재밌는데 이거? 오, 재밌는데? 오, 치킨 보다 재밌는데? 예, 근데. 지금 투명 색깔 원 같은 거 좀 희미하게 보이죠? 네. 아, 여기 올라오세요. 그쪽 안에 선의 좀 다임이라고. 오면 선다, 오면 선다, 오면 선다.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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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어. 네아. 잠깐만, 살려. 살려, 살려. 어, 잠깐만 살려. 야. 오케이. 재밌겠다. 재밌다. 아니, 재밌죠. 재밌네요, 어. 오, 재밌겨, 재밌겨. 아, 이게 진짜 한 수단도 계속 revenir às富없는거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인원이 많았는데 더 재밌어요 진짜 이거 인원이 꽉 차면 진짜 재밌겠는데? 예 아니 곡선 아래님 저 지금 우리 둘이 지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설명하는 나라요 아 설명하는 나라? 나이스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나이스 못했어요 나이스 아니 저 근데 노란틱 노란틱 단이 사라졌어요 아 빨간틱 단이 사라졌어요 우리 이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냥 최종 승리 책로종으로 남은 사람만 이기는 거네요? 최종 승리만 이제 우승 최종 승리만 우승 최종 승리만 우승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조금 그 큰 정도 있는 데는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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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미를 위해서 한 번은 돌리겠습니다 자 팀 한 번씩 돌리겠습니다 재밌으니까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세요 이거 치킨 보도 댕잼있네 이거 네 이거 제가 이걸 사진치면 또 계속 첨부했어 인원빨이 크기네 맞아 그래서 16명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나는 엄청 많이 했어 혹시 유입 유입 될고 오실 분 계신 분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재밌는데 이거 제 동생 어 댕고당님 시참하셔 시참하셔 컴인 컴인 빨리 와요 같이 해요 내 동생은 내 동생은 남아 죽일거야 어 두 명 두 명 더 들어와도 되는 같이 해요 한 번 더 한 명 더 들어올 거예요 한 명 더 들어올 거예요 어 한 명이 나갔어 쿠트틴이 왜 튕겼나보다 어떤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닌가 보니 오 재밌다 치킨 보도 와 힘들어 댕고님 어서오세요 치킨 보도 한 번 더 놀려요 아 안녕하세요 자 한 번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왠지 좀만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그 생각난다 꽃님 레디 해주세요 친구가 마크하자고 불렀어 아 이런 아 리오 하려고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에그 생각나거든요 지금 치킨 아니까 쿨타임이 있는데 인원빨 근데 인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긴 낫지 네? 섞으실기 아 아 네 네 아 저 여자에요 여자 rocket 谴 pla 지금 제 이름으로 펄취 말해주세요 펄취합니다? 아 뭐 헛소리.. 아 내가 헛소리한거 때문에 펄취한다고 얘기한거구나 오케이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인원.. 인원빨은 보스나리가 실력으로 실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여자가 아니라 여장을 안.. 음.. 자.. 제가 치킨하는건 좀 아닌거 같으니 치킨 하실분은 치킨 하세요 스테레오미스 아 될거에요 어 될거에요 레드 죽여 스킬을 찍혀 어디있어요?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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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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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 뵈하우 어.. 어야야.. 잠시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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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한명한명씩 죽었어요 지금 야.. 지금 2대2 상황이야 야.. 그러면 다 2대2 대 2잖아 지금 어.. 그러네요 잠시만.. 일단은 들어가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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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망했다! 도망쳐! 도망쳐! 젠장! 치킨이 당했쇼! 치킨이 당해버렸쇼!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이거! 가만히 있어줘!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다 싸워가지고 배틀요일식으로 다 마무리된 후에 이건 뭐야? 아! 이거 그 자기장 같은 거구나! 아! 자기장 같은 게 있구나! 아! 자기장 같은 게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같은 게 있었네! 자기장 같은 게 있었다는 거 몰랐쇼! 오케이! 야! 되게 빨리 끝난다! 야! 재밌다! 재밌어요! 좋아요! 치킨 모두 재밌다! 그! 제가 두 팀을 쩔었는데 한 팀은 어디로 간 건가요? 아마 자기장 시화 당했을 거예요! 아! 아! 저 팀이거든요! 자기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저 팀이거든요! 포도 좋죠! 네! 보라색 쪽 나가가지고 죽었나요? 아! 저는 자기장에서 죽는지 몰랐어요! 자기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쩐지 제가 썬 팀 중에 빨간색 팀은 없더라고요! 재미를 위해서 팀을 한 번씩 바꾸도록 할게요! 팀 돌려요! 네! 돌릴 거예요! 계속!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과연... 뭐가 되지? 재밌는데 이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금 목소리는 어느 분이신가요? 어! 저 댕고요! 아! 잘 오셨어요! 고시나리 방송은 핫한 방송이고요! 디스코드도 있고요! 단톡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면 같이 게임하도록 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오케이! 이제 방송톤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 1심 동체입니다! 네! 3인이 한 명! 오케이! 좋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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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셋! 으악!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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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 우리 팀 맞죠? 왜 색깔이 바뀌어지나? 침착 오오오오오오오. 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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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요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안보여. 최대한 김치켜야돼 최대한 치킨치켜야돼 치킨치켜야돼x3 치킨치켜야돼x2 됐어. 와오. 어, 왜. 왜 내 인사 잡았겠지? 아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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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래도 잘했어요 우리 잘했어 아니 아 고스나리님한테 죽이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고스나리님 팀이 저기있어 우리 그냥 작전상 후퇴를 냈어야지 왜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여기 여기 추격점 추격점 아 고스나리님 보여가지고 썰으려고 했는데 아 치킨이 한 분 없었구나 아니 아니 고스나리님 썰고 싶다 했는데 진짜로 말이 시가 됐어 다음에는 제가 우유님 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로 우유 썰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곳 아 빨간팀 전면에요? 빨강 1대2 2대1이다 이거 자 좋아요 2대1이다 아 제발 고스나리님만 팀이 아니면 돼 얘들 흠 저한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쩌라는 거예요 대부님 목소리 되게 좋다 치킨이 아무도 없었나 보구나 단판에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치킨이 죽으면 답이 없어 치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에 치킨이 없었나봐 치킨 있었어요 저희 팀에 혹시? 치킨이 죽었어요 치킨이 죽었어요 아 그쵸? 치킨이 죽었어요 아니 근데 치킨이 꼭 있어야 되는데 치킨이 있고요 라고ningar 라면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이고아이고 아으으이 businesses 형들 관계 없네 두명이어도 이길 수 있네 이름 긴 사람들이 이겼다 여섯번이나 가고 싶었어 어 이름 긴다 이름 긴다 이름 긴다 이름 긴다 이름 긴긴 하죠 치킨은 5초마다 힐러가능해요 맞아요 해봐서 압니다 자 한 분 더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좀만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우리 덹고님 덹고님이셨구나 덹고님 오케일 좋으시고 디코랑 알려주셔가지고 저기 덹고님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표 디코 채팅창에 쳐서 디코 링크 들어온 다음에 나리꼬 승격방에 양심 맞춰서 올리기 그러면 올려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렇다고 합니다 곳이나에 방송 없을 때 심심할 때 들어오셔서 방송하기 딱 좋습니다 방송이 아니고 같이 하기 딱 좋습니다 감콩님 인지 가자 집에 가고싶어 집에 가고싶어 인체인지에요 단톡 집에 가고싶어 집 가고싶어 전 집인데 나는 방학하고싶어요 전님이 방학인데 전 제발 거기에서 해주세요 방학인데 저 내일 학교 가야돼 아 저도 내일 학교 가야돼요 에? 근데 내일만 가면 돼요 아 부럽다 아 멀티 윈도우 좀 공개됐다 저도 방학이 없어요 전 제발 건강하고싶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운명의 두명은 누구지? 러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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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은 자동적으로 걸려 지는구나 러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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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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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 뭐 러블라 잠시만 사라라 사라잡았다 투명있다 투명 뭐 죽는 줄 아네 콩님 검은콩님 어디갔어 콩님 보내야돼요 어쩔수가없어 검은콩님 핸드폰이라고 안 되는건가 제대로? 일로 알겠습니다. 후트 팀님. 어디는 들어오세요.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일로 일로.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콩님 없어져. 어 뭐야 코스 요리 봤어요. 조심 조심. 오오오오오. 이거 작전시장 후퇴. 어 잠깐 살려줘 살려줘. 바로 살렸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들어가요. 건물 안으로. 오 잠깐 살려줘. 잠깐만요. 살렸어. 가 가 가 가 가. 위 위 위 위. 우와 죽는 줄 아네. 검콩님은 죽었다고 봐도 위 위. 예. 예. 무방 하겠죠. 못살이 온 것 같아.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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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하하하하하하. 나 들어오세요. 듣고 말하셔. 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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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러. 셔러 셔러 셔러. 젠장. 일로 일로. 자기장. 자기장 안쪽이잖아. 야 이거 위험하다. 아니 여길. 오케이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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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팀 가방이 있긴 할까요. 깜짝이야. 어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다. 짐 저기. 아니. 여기. 여길 보네. 아아. 아쉽다. 뭐야. 검콩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잘 움직여져요. 근데 투티님 들어오시면 딱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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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된다. 진짜. 아 이거 혼. 이거 혼. 나 나린님이랑 혼대 보고 있는데. 야. 엄지곤주님 앞에 아가씨님 엄청 잘하네. 아 내꺼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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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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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막 하시는데. 아니. 아까 빨간 팀이랑 싸우는 줄 알고. 여기서 갤 거잖아. 역시 나야 투티님. 야오. 멋있어요. 야 재밌는데 이거. 아 나린님이랑 팀 업.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끝났다. 하에에에. 아주 좋습니다. 여자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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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팀, 수진. 다음판에 고스난이나 팀. 손 similar shifted. 자, 내 거 pseud collar 못 했다. 싫어요.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싫어요. 싫어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돌리는데 같은 팀이 되면은. 받아들이세요. 제발 고스날이 빼고. 골준드 덜 빼고. 고스 빼고. 고스 빼고. 고스 빼고. 고스 빼고. 아 figura?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투팀이 들어오시나요 네 투팀이 들어오시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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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딱 됩니다 아주 조사랑 만나면 되나 댕곤님 화이팅 하세요 고스리림의 팀이에요 댕곤님 화이팅 하세요 댕곤님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고요 왜 자꾸 고스나리를 이상한 사람 만듭니까 오 12명이다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화이팅 댕곤님 화이팅 코시유리님 화이팅 내가 치킨 하겠구만 일로 고스나리가 원래 이렇게 이상한 스트리머는 아닌데 텐션이 오르니까 이렇게 될 거에요 아 네 그 유튜브 보시면 고스나리가 얼마나 아닌 상황으로 평범한 스트리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자 한번 자 컨트롤 컨트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아 정말요 우아 그럼요 고스나리가 우아 컨빼면 트로밖에 안된다고 제가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문제네요 3대3대3이야 예 체리안 붙어있고 지금 먼지 때문에 안보이는데 저 죽었어요 오른쪽으로 어 잠깐x3 위험해 잠깐x3 위험해 위험해 잡았고 가자 됐어 잡았고 잡았고 이게 바로 컨트롤 여기 4명이잖아 어 어 와아 눌렀는데 와아 눌렀는데 와아 암흐흐흐흐흐흐흐 와아 눌렀는데 잠시만 저걸 여겼라고 재미있네 와아 눌렀는데 자 제가 컨트롤 뱀 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컨트롤 뱀 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뚜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q 눈앞에서 3명이있어 아 Spencer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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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구님 댕구님 저기 오늘만 하시고 팔찌나 구치 하시면 안돼요 굉장히 죄송해서 그래 지금 아니 컨트롤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트롤을 보여드려가지고 댕구님 이제 팔찌다 그런걸 보내주지 말고 여기 맨날 오셔가지고 선 한 번만 치고 가세요 나 누구야 나 어딨어 자 팀 한 번 바꿨고요 팀 한 번 바꿨습니다 레디 하시고요 레디 오디야 어 재밌는데 추천 잘한듯 추천 잘했어요 후토티님 저랑 이시군요 웃 말고 같은 팀이에요 살려주세요 와아 엄지님하고 토티 팀하고 저다 이건 최강의 조합이죠 질래야 질 수 없는 종합 이구만 질래야 질 수 있는 조합인거 같은데 흐흐흐흐 화이팅 하십쇼 화이팅! 자... 자 컨트롤 제가 아웃복싱이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복싱 이렇게 안돼 잠깐만! 잠깐 아웃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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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웃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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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이겠어요 썰어! 썰어!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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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이 누구에요? 치킨이 누구에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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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됐어요 오케이 어 살았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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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한 명 잡았어요 한 명 잡았어요 빵한테 한 명 잡았어요 너무 가지 말고 너무 가지마요 너무 가지마 ители Berea 어예 들어가야되 잠깐 우리 sencill저희 들어가야되 저희 disappears 빨리 노세요 얼려와유 심оры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트 피 monit cruising 빠지기 이게 바로 아웃복싱 엉 으어! 안 돼! 컷!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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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구야~~ 아우 한번은 무익여 보네 한번을 아아 한 번은 무익여 보네 아아 아니 근데 고수만은 이 그거 아나요? 아 저 원래 개그캐 아니라고요 아니 원래 안웃게 스키머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치킨알 쏘고도 오케 아 아하 오케이 저기 고스나리 보디가드라 엄지곤주님과 뭐 저쪽으로 되어있는 분하고 같이 팀을 해야 이길 수 있구만 네 아니요 저 못하는데 저 고스랑 팀하기 싫어요 랜덤으로 할거거든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자 돌렸지 자 나 누구한테인지 몰라 지금 저 안해요 저 안해요 저 안해요 저 안해요 저 안해요 저 안해요 레디 아 다행이다 왜요 아이 빨리해요 고스가 지금까지 못하는 모습 보여드렸다면은 지금부터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일단 왜요 난 치킨하면 안되겠다 보디가드라야겠어 고스는 조용히 하십쇼 싫어요 제가 제가 스트리머인데 제가 조용히 하면 어떡합니까 언제 잘해주실 거예요 어 한 저기 30년 뒤에 고스나리가 대형 유튜버 및 스트리머가 되어있다고 하면은 잘해지지 않을까 네 아마 그럴거 같은데 고스요리님하고는 자주 팀이 된다 이건 운명인가 일단 일단 게임 안하려고요 뭔소리에요 지금부터 게임하셔야 돼요 아 고스님하고 죽겠어 아 기분 나빠 뭐요 기분 나빠요 저는 기분인가 안해봐요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굉장히 나쁘거든요 싸돌아다니면 죽으니까 여기 한번 대기 좀 타볼까요 그럴까요? 어쨌든 어쨌든 자기장이 여기 안쪽으로는 모르겠네 잡힐수도 있죠 왜그래요 대덕이면 구석에 가있는게 낫지않나 대덕이면 구석에 가있는게 낫지않나 그래야 저기 사람들 보는거 해가지고 바로 탁 썰어버리고 이런게 낫지않을까 일단 닫지 닫지로 바꾸고 됐어 닫지로 바꿔야 키리 잘되거든요 어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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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어 아닌가 오케이 이겨보자 어 어 살려줘 야 위로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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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면은 아래로 가야되나? 어허허허허허 어 아래야 최고의 기적이 왔구만 아래아래 아아 젠장 아아 아 대찌님 대찌님 기절까지 시켰는데 아 아 진짜 다 돌아와셨잖아 아니구나 한결 남았구나 아 저도 하고 있었어요 어 대찌님 다 해 노랑친 죽어라 노랑친 죽어라 어 잘 오셨어요 대찌님 우리는 어떻게 변하질 않냐 하하 골씨나리와 팀원명은 일단 지는거부터 시작을 하는거네 네 잘한다 네 개쑤야 개쑤 에이 개쑤 저 오늘 처음야만 뉴비임 뉴비 개쑤 뉴비치고는 겁나잘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요이님이 썰리는가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니 분명히 썰었는데 안죽는거에요 아 설마 렉걸려서 자 팀원명 돌립니다 과연 골씨나리라는 팀이 어느 팀이 될지 가장 불운한 팀은 어느 팀이 될지 겹치는 팀이 될지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디야 어디야 나 못봤어 아니 하하 거치냐 아니라 같은팀 대기 망한거 같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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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판은 망했고요 뭘 망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 자 이제 시작이야 아 시작 안해 빨리 골라요 좋아요 언더테이커가 뭐지 인비지벌 투 아더 팀 스프럼 벨 영어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싸움 해보죠 여기 좀 데이트하면서 그래요 그냥 싸워요 네 어 자 이거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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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암벼 이거지 어디가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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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잡았어요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우리 깔끔했어 아주 퍼펙트했어 지금 아주 퍼펙트했어 아주 퍼펙트했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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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회원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회원님 아닌데요 아 회원님은 못 들어오셨는데 여기 제 방송에는 보고 계시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봐도 관계없잖아 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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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우리 우리 들어가야돼요 옆에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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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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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번 죽었어요 네 지금 자기장이 죽었어요 젠장 이게 바로 컨트롤 컨트롤이 뭔지 보여지 엄지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리로 와봐요 죄송해요 엄지님 죄송해요 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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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세통이에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죄송해요~~ 허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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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옵니다!! 위험합니다 x2 자, 위험해요 지금 모레먼지 x2 3대2의 불리함을 끊고 우리가 한번 이겨보죠 방송강 나와야 돼 헛! 아 재작! 나도 걸렸어 잠시안 잠시안 와 죽는 줄 왔다 헛! 아 잠깐 위험해 에이 나 죽었다 안 돼! 오 찾았다 오지 마아! 헛! 뭐야 나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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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만 안 챙겨 벌리는거 보조 와 왜케 잘해요 저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방풀해도 괜찮잖아요 방송 들어와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네 뭐라고요 목소리가 겹쳐서 안들려요 아니 그 위치 고스나리님이랑 티만 아니면 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스나리님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잘하는거 아니 왜 내가 자꾸 지뢰가 되는거지 네 저는 스트리머라구요 여러분 고스나리님 그 유혁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스나리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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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저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우 쓰나리씨 많은 팀 됐네요 등고님 다시 매주 반가워요 후사티님 잘 부탁드려요 시청자를 채우고 싶은 곧길 당연하죠 이를 뵈도 스트리머라고 시청자를 걱정 안할 수 없다고 변장수육사 두명이다 지키라면 오케이 등고님 화이팅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직업이 직업이 그게 되는구나 같이 역시 같은 직업이 되는구나 죽었어 대명일때도 중복가능하구요 죽었어 어디있어 만나는..만나는치부터 만나는치부터 정리하..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우리 다이소 우리 다이소 진짜 야 우리 지켜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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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굳이 싸울 필요없어요 지금 굳이 싸울 필요없어요 아 진짜 싸우도 돼요? 네 잠깐만 일단 사야돼 모여가지고 갑자기 사라졌는데 위로 밑으로 들어갔나? 왓추로가능실 야 딱 걸렸네 자기장이 거기가면 안돼요 또 위로 시킨 빼고 다 중복가능형 오케이 어허어허허허허허허 야아 딱 체트기있는 그 흉단에 죽이시다니 고수나님 제가 어떻게 고수나님 위대한테 죽었대요? ㅋㅋ 죄송해요 고수나님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네 제 저주가 통했어요. 저라고 했는데 진짜 졌어요. 그러게. 고스나이님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고스나이님도 잊어서 뒷감 있어요. 비로 1등은 못했지만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다음판에 무조건 이긴다. 이거 지렸다 지렸다 하면서 죽는다? 생각해보면 우리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어. 우리 그냥 각자 갈게 가다가 다른 팀하고 싸우고 마지막에 그 팀 남은 걸로 우리가 싸우면 그렇군요. 이게 제관량 같은 전략 어떻습니까? 일단 대치님은 저 죽었는데요? 저 죽었다니까요? 대치 죽었어요. 대치 죽었어요. 대치님 죽었어요. 죽으셨는데 누구한테 죽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이걸로 안찾는거야. 망했어요. 이거 치킨이 죽었네. 끝났네. 전판에 제가 고스나이님 잘 살렸는데 육격을 다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배티님 미안해요. 아니 뭐가 미안해요. 아 슈퍼세게 냉정해요. 바로 그냥 쳐다라는 것이 맞아요. 대치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대치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공주님이 공주님에게 죽었어. 정말 기뻐하실거야. 자 돌리겠습니다. 과연 고스나이랑 같은 팀일 때 영광의 팀은 어느 팀일까? 맞아요. 자 됐어요. 영광인가요? 영광이죠. 스트리머랑 다트 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휴. 나 고스랑인 줄 아니다. 자. 공주님 살려줘요. 고스랑 같은 짓 됐어. 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 거죠 지금? 나갈까? 아 또 또야? 우리 또 걸렸어? 네. 나갈까? 원영석 저랑 같이 걸리시는.. 이 정도면 무명인데? 저 치킨 못해요. 저 치킨 못해요. 아 안돼. 나 치킨 못하는데 진짜 무방이죠. 저 치킨 걸면 망해요. 전 치킨 잘하는 애. 그럼 내가 걸.. 내가 할걸. 아이덴티티 치이프. 이게 그.. 바꿀 수 있어서 좋더라고. 어 잠깐 잠깐. 아 언더테이커가.. 어.. 일로 일로 와. 아 언더테이커가. 아 언더테이커가. 잡았고. 어. 와 위험하다. 자. 잠깐 잠깐. 잡았고. 됐어. 위험팀 더 있어요. 어 저기 위에 다른 팀이랑 아래 다른 팀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걸. 음.. 일단 옆으로.. 우리는 매복에 걸릴 필요는 없어. 뜯어면 아 옆으로 가요. 어 뭐야! 아.. 야.. 양각은.. 야.. 매복에 걸렸네. 매복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 매복에 걸렸네. 아.. 양각은 선 넘지. 아.. 우리 잘했어요. 근데 첫 팀은 잘했잖아 우리. 처음만 잘했잖아. 아니 언제까지 이것만 해 나리님 팔찌합니다. 뭔 소리에요. 라고 채팅창. 아.. 코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 다 하는데.. 근데 진짜..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한잔 남으셨더니.. 아니 뭐 말 게임 가면 안되냐고 이 사람아! 아.. 한 두판만 하고 넘어가죠. 좋아요. 영붐한거 하고 싶대요. 코스 요리님이 누구세요 근데? 지금.. 솔직히 좀 지린다고 그러고 다른것 좀 하자고요 라고 하시네. 오늘 9호조 시작한 사람이래요. 아하.. 넘어갑시다 그냥. 나 근데 이거 툴러 어떻게 안한거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 하네 나는. 난 재밌는데. 이런 게임하니까 어려워요. 확실히! 이런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어렵긴 하겠다. 추리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머리도 다시 한번 써봐요 우리. 이거 몇판 하고.. 이거 몇판 하고 하면 안돼요? 두판? 두판 정도? 한.. 두판 더하고 일반 모드로 넘어가죠. 그리고 팔찌라는 단어 한번 해치지 마세요. 퍼블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퍼블날이 맞긴 한데. 그리고 추리게임으로 넘어가면은 고스나리님 퍼블래요. 아니에요. 무조건 그니까 의미가 있어야 퍼블를 하는거고 의미가 없으면 퍼블리 안돼요 여러분. 그리고 수납이 이렇게. 고스나리님 퍼블리 왜이렇게. 방역과 커브를 많이 맡기진 않을거에요. 지금 이 방역과. 여기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흡. 로그 요리는. 로그 요리는. 로그 요리하나라는 거. 한 두. 한 몇판 하고 할테니까. 좀 숨어요. 음. 방을 다시 파야겠구만. 이곳님이. 네. 저 판매 바로 노말판 하시게요. 오케이. 집 가고 싶으시다면서 집 못 가게 하시는. 잘했다. 아 내가 지킨 거구나. 이제 다시 한번 추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방을 다시 만들게요. 나린님 나린님. 네. 우깅이 온 줄 알아요? 저 그 팀이랑 배 타고 위로 갔는데. 방을 새로 만들면 나가야겠지?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만들기. 드래프트를 한번 가볼까? 에에에에에에. 거의 정답. 드래프트 모드. 16명. 드래프트 가자! 좋습니다. 아 자. 보이기.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네의 크림이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렌셜 트리뷰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시청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모드 되게 재밌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다시 원래 어리지널 드래프트로 넘어왔고요 아직 두 분 더 들어오셔야 될 텐데 얼른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거 안돼요 방플은 안됩니다 제 친구가 그 순 번호가 나오거든요 자 퍼브를 그니까 이유가 있게 퍼브를 하는건 괜찮은데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고스날이기 때문에 퍼브를 한다 이러면은 안됩니다 그니까 그냥 아 이 사람 죽이고 싶어서 퍼브를 안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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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호가 따라서 나오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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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업을 고르는 보면 알아요 바로 돼요 네 맞아요 지금이요 번호가 몇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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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판기 자주여야겠네 거위 누구에요 거위 누구에요 와 보안관 아 그리고보니까 아 드리프트는 그렇게 할필가 없구나 자 거위 누구에요 거위 누구에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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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를 누가 고르신거 같은데 아니 정말 대단해 그 많은 직업 중에 거위를 고른 줄이야 저는 나 아니면 무작위 골랐는데 거위 나온 걸 수도 그럼 무작위가 떴겠죠 네 그럼 무작위가 떴겠지 근데 사실상 무슬무잖아요 이거는 거위를 고른거야 안녕하세요 어부아 왜 이렇게 이뻐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ㅎㅎ 어머 아니 진짜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나린... 나린님 왜 그래요 왜요 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이뻐가지고 내 침 만들려 하지 마세요 에? 싫어요 아니 가리지마 이 이쁜 오리를 내가 지금 꼬시려고 있는 중인데 빨리 가서 다른 미션을 하시지요 난 지금 얘랑 단독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단 말이야 오보아 벌써? 에? 에? 저 전문업자네요 여기 일단 경찰서시고요 경찰서에요? 경찰서가 어디지? 경찰서 가운데 왼쪽 밑에 뒷골목에서 고수나리님이 엔지니어 하겠지 아니 뒷골목에서 이쁜거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지금 라리님이 여자 꼬실녀에요 맞아요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하길래 죽을래?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엔지니어 타이트 당연히 죽는게 답이겠죠 저랑 팀할래 아니면 죽을래? 하길래 죽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 있던 분이 라리님이랑 일단은 저는 모르니까 건너뛰기 나는 지금 여자 거위한테 작업 걸다가 들어간거기 때문에 작업을 걸어 여자 거위 거시나리 무조건 찾고싶으면 여자거위 있는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거 거위는 문제에요 아 코스나리 찾아야겠다 아 근데 어몽어스가 재밌어요? 구구덕이 재밌어요? 구구덕이 훨씬 재밌죠 아 진짜요? 호스구슬 혜씨 호스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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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나는 몰라 내가 가야 될 곳이면 딱 한거지 안가지야 한 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이면 딱 여기 아닌데? 요기 아닌데? 아까 여자외 어디갔어? 잠깐만 여기로 와 여자외 여자외 아니 여기에 그 거기들 있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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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시라고요 밑에요 여기요 여기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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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왔으니까 다들 비켜줘요 제발 아니 아니 나 지금 얘랑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니까 네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요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왜 내 사랑을 방해하는 거냐고 다들 저리 가란 말이야 다들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줘 저리 가요 죽겠다 는 쇼까지 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대사를 못 치잖아 싫다 싫다니까 왜요 어 뭐야 투디잖아요 뭐 어때줘요 투디가 뭐 어때줘 경찰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넬입니다 팔로우하시고요 골스넬이가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덕에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넬이 크림이 되고요 바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바로 시청 또 경찰서인데요 또 경찰서인데요 아니 여자랑 좌울꺼고 있는데 자꾸 저를 괴롭히시는 몇 분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막 유일하게 지금 구스구스 덕에서 커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여러분들이 망치시냐고 지금 아 그러니까 왜 구스구스 덕에서 그 기회를 만드는 게 잘못 아니에요? 시참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트리 언니 테트리님한테는 관리자 한번 드려야겠네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네요 자 누굴 골라야 되나 일단 난 누군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못버쩍할게요님하고 골스넬아리 보디가 고부님하고 대부님하고는 같이 있었어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하윤이면은? 자 아무튼 같이 이렇게 건물이 하윤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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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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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골스나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네 아 연애하지 말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현실에서 없는 거 지금 2D에서 사귀겠다는데 2D에서 사귀겠다는데 나를 자꾸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저를 자꾸 방해하지 마요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 도대체 내 사랑을 왜 자꾸 방해하는거야 왜 자꾸 내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거야 저를 가라구요 오지마 다음 대사를 못 치잖아 다음 대사를 못 치잖아 저리 가요 진짜 저리 가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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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잉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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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만 있어요 할만 있다고 뱅고님이 우유님 시작하는걸 보고 어 그념 저도 고스한테 가야지 했는데 뱅고님이 죽었거든요 뱅고님이 참고에 공장에서 들어가는걸 보고 어, 저는 그 위로 올라가는데 일단 없던 분이 코스요리님하고 우유님하고 호투팀이었거든요? 저어, 저어 어, 젠구님이, 젠구님이, 젠구님이 왼쪽, 왼쪽 동선 간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단서가 없어 난, 난 죽겠네, 이번에 투표를 난 죽겠네 지금 나한테 준 투표할 수 있는 투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됐으니까 딸기님, 이해를 안 해 어우, 죽는데? 나 진짜 죽은거야? 잠깐만 잠깐만, 나 한 명이었잖아 뭐야 나 한 명이었는데 나 한 명이었는데 저 한 명이었는데 네네네 비둘기는 자연스럽게 감염을 시켜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들까지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리님, 솔직히 유령으로서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비둘기 무빙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냥 미션하러 다니면서 쫓아오지 마세요 하면서 가끔씩 뒤로 쪄주면, 뒤로 가면서 이제 애출 애출 해야지. 하지만 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는걸요. 하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우유님이었다니까. 대강장에서 누가 갑자기 사모타지 그거 하고 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누가 죽였는데요? 그, 그 은행 위쪽 가던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그 은행 위쪽 거리로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 위치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단 그게 그, 제가 봤을 땐 그 밝은 색이었거든요. 밝은 색 겨울이었는데. 밝은 색이면 아마 우유님이나 보디가드님 정도? 저는 제 위치 방황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우유님, 밝은, 밝은 색 쪽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거리 그, 대강장 거리로 간 사람이 그. 네, 스파이는 뭐예요? 스파이는 무슨 직업이에요? 하늘색, 하늘색을 봤거든요. 일단 보디가드님을 보낼까요? 아, 직업 알 수 있는 거? 아아. 일단 모르겠는데 소신, 소신, 지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위치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와, 벤트 아니요? 명체 그러면. 에헤이, 망했네 이거. 고스님, 저트로 갑니다. 아하. 아하. 웰컴. 웰컴. 저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저는 스파이었습니다. 안돼, 나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여자, 여자, 이 여자 거위한테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제 비둘기는 뭐든. 직업을 초월할 사람. 아, 네. 아빠, 그. 파랑님 있잖아요, 파랑. 제브. 아, 여기 재밌어 보인다. 파랑님 있잖아요, 파랑님. 검지님과 검콩님. 파랑님 아까 그. 여자한테 자국 보시던데 일단. 무슨 나리님. 네. 아빠가 사가지가 없어요, 얘가 좀. 미션이 있는데 얘가 좀 사가지가 없어요, 조금. 아. 어. 나리님. 안돼요. 아니. 또 말이. 지금 파랑생님. 파랑생님. 끝났어요, 이거. 게임 끝났네, 이거. 누구 죽였던데. 그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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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자, 복수자. 복수자요? 예. 그. 콩님이 죽이는 거 봐갖고. 제가 이제. 썰었거든요. 근데 아마 소골매 남은 것 같아요 소골매도 죽일 수가 있구나 에? 제가 복수자인데요? 저 동선이 안돼요 어디에 발견됐어요? 제 모든 포인트를 걸고 말할게요 어디서 발견됐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감정출의사 엘링크 라고 합니다 엄지님 다 하세요 신났네 가난을 걸고 말할게요 엄지님 다 하세요 뭐야 제 모든 걸고 말합니다 엄지님 다 하세요 원승 계정 걸 수 있으세요? 네 벌겠습니다 제 쿠킹동 계정도 벌겠습니다 제 스타라이 계정도 벌겠습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지 감정출의가 아니고 그냥 감정을 건드는 건데 저는 마이크를 이때 켜야지 다음은 내가 원수자인데 복수자인 척을 해?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사람아 닉네임부터 김 죽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못 착용장이라 했으면 몰라 안 돼 아 당신 안 하겠다 난 다시 마이크 꺼야지 참으로 저 거기였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저번이 링크님인 걸 아는데 링크님이 용기를 받은 거야 음 쩌었는데 뭐야 쩌운데 감정출의가 아니고 뭐냐 감정출의가 아니었는데 이번 거는 유튜브 올라오면은 이거 40번 되돌아 봐야겠다 이거 쩌는데 아무튼 빨리 빨리 레디 레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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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지금 새로 오신 분 들어오실 건가요? 오리재현님 들어오실 건가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나리님 뿐 그리고 시간날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웃 유튜브 꼭 눌러줘요 네 같이 내리게 힘을 줘요 제가 저 코스유리 하라연님이 링크님인 걸 알고는 있었어요 네 링크님이었잖아요 저분이 손글매라고 할 때 그때 어? 저분이 저럴 리가 없는데 아 유미 코스프레 하는 거구나 그쵸 이 비밀을 지켜드려야지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거에요 한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려줘요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네요 너무 너무 웃어서 동글나요 우리가 왔는데 아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문어와 이게 바로 소통이지 아니 제발 아 아 아 틀려! 아니 분명히 링크님이 드래프트.. 저 링크님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에 드래프트 모드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데 진짜 웃음이.. 저번에.. 아 눈물 나.. 살려줘요.. 어머 어머.. 살려줘.. 아 재밌었다.. 아 엄지 님이 있으니까 만족한다.. 아 네 근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엄지 님이 복수 잘하길래.. 어? 잠만.. 근데 아이디.. 잠깐만 나 질문할 게 있는데 아이디가 지금 막.. 관련이 있잖아요 뭔가.. 이거 뭣 있었어요? 저 없었을 때 뭐.. 디코에서 뭐 있었어요? 아 엄지.. 아 정비고자 나왔잖아요.. 곧스나라 엄지곤주.. 맞아 곧스나라 엄지곤주.. 최신 포함하면 안 될 거 같네요.. 복수한다.. 내가 복수할 거야.. 엄지곤주 님! 야 근데 님들이 이상하다 느낀 거 없어요? 우리 구구서 갔는데 내가 없나..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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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놀래라.. 오지마요.. 오지마요.. 아 여기 오지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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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지마봐 잠깐만.. 아 왜 자꾸 죽이려 그래요.. 오지마 오지마.. 아.. 시리면서는 시리면 더 쫓아가고 싶은 법.. 아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고픈아리 님 작업 안거려요? 안 돼.. 안 돼.. 오지마아.. 시러 갈거야.. 진짜.. 데려가.. 안 돼.. 나 데려가.. 데려가.. 뭐야.. 몇 중의 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데려가.. 안 돼.. 나 데려가란 말이야.. 안 됐다고.. 나 진짜 다.. 데려가.. 데려가 오지마! 데려가 저리 가라고! 아 진짜 저리 가라고! 미션을 할 수가 없잖아! 미션하다 죽이면 어떡해? 아니 미션하다 안 죽지 말고 안 죽지마 어 뭐아 어 고시라린이 고아 안녕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 드래프트 할 때 비둘기가 선택된 걸 봤는데 뭉쳐 다녀가지고 아니 미션을 못하겠어요 미션하다 죽을까봐 아니 뭉쳐 다녀가지고 아니 미션하다 죽을까봐 미션을 못하겠어 지금 와 말할 수 있으니까 겁나 불편해 자꾸 채팅 못하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어? 아 진짜 못하 때문에 나리님이 이상해요 항상 난 이상했지 뭔가 네 나리님 나 데려가 원래 이상이 있어요 아 그니까 정상 이상한 게 정상이고 정상이 이상한 거구나 아 아 아 현타 없는데 난 정상이네요 네 나리님 나 데려가 지카조 뭔가 타자치네 소리가 난 누군지 모르겠다 나 린님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아 저 한 방에 거든요 이 어 암살제 어 뭐야 어 뭐야 어 응 엄진에 엄지님 뭐야 저거 거짓말 쳐가지고 암살제 쏠려 했는데 죽은거 아니에요 자기 이겹.. 아니..음지..움지님 왜 죽은거야 도대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엄지님 뭐야 네.. 나린님.. 너희 자린님.. 대머리술이예요? 조용히 하세요 허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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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그래 자꾸 아니 사려는 의지가.. 이제 다른사람들이 보면 안되는 지거 저긴 비둘기라 그거밖에 없는데 비둘기면 또 그거 할거아니에 오우 마이 레이디 요렇게 할거아니에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흯 우리 곧서 KT summary 아아 미션을 못하겠네 이정 아까 들어가는거 아니었어? 어? 나의 레이디 나의 레이디 나의 레이디 아 오지마였어 왜 시청 신고하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아 왜왜왜 자꾸 나한테 따라오는거야 어 랩퍼스 나리님의 팬이 위에요 랩퍼스 나리님이 오리일 수도 있어서 잘 따라갈거에요 오지마요 진짜 저 진짜 안녕하세요 무슨 하루들 지금 뭐에요 조용히하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 흐흫 어 오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약속 받았어요 뭐야 뭐야 아 너무 재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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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저 손님 빼고 네 다 모여잉 아 우리 고른다 뭔소리에요 흐흐흫 아 억울하네 진짜 아니 나는 왜 자꾸 따라다니는거야 다들 아 나 부스 찾고 다녔는데 아니 저는 전 고스나님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나 고스님 방금 나 그 황호인님이랑 고스님 우리님은 저랑 있었어요 같이 가는거 봤어요 저 저 저 우리님이랑 고스나님 있는거 봤어요 저 저 여러분 저는 아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직업 공개해도 되요 저 때문에 엄지님 죽었거든요 네 이제 님들 직업 공개해도 되요 아 그니까 나리님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네 전투표 시간에 제가 딱 투표 직전에 네 제가 한탕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엄지님이 듣고 속아가지고 엄지님이 잘못 찍어가지고 엄지님이 죽은거에요 아 그럼 암살자 아 아 암살자가 만약에 잘못 찍으면 암살자가 죽은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아니 보스 언니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차피 저 뽑을거잖아요 지금 아 안 뽑을수 있어 아니 안 뽑을수 있죠 아깝다 봐봐 세명이나 뽑았는데 지금 간선들이 많아가지고 안 죽어요 나리님 흐흐흐흐흐흫 많이 뽑았네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이디가 너무, 너무 아이디가 너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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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손님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 네? 죽이지 않을게요 그정만요 죽일게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어차피 못죽여 거짓말 뭐 거짓말이에요 또 모여있나? 가보자 또 모여있는지 보자 그럼 한마디 해야지 모여있으면 한마디 해야지 그쵸 어디에 모여있는거야? 뭐야 좀비고 하자 좀비고 다음에 할게요 라이트.. 라이트님 다음에 꼭 할게요 제가 원래 마법고우면 제대로 하려고 그랬거든 화요인님 직업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뭔데요? 아 그 멈춰선거 때문이죠 지금? 네 앞에서 딱 멈춘거 그거 때문이죠 지금? 네 지금 제가 화요인님을 비둘기를 의심하고 있어서 아 저 비둘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비둘기? 아 뭐 비둘기 할수도 있고 아니 대체 고스날이 어디 숨어있는거야? 숨어있는게 아니고 여러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모여있지마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갈려고 했어 분만 저거 희망이 잡고있고 저는 하고 저거 안 보여요 네? 저 고사람이 어디인지 한번 못 봤어요 아니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알면 제가 갈게요 그냥 아하하하 그렇구만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내가 이쪽이잖아 그러면은 마을광장 쪽에 있으려나? 마을..마을광장..왜 못하지? 마을광장..마을광장 쪽에 있겠지 뭐 그러네 여깄네 근데 다 있진 않고 자녀는 마음으로 놀린다 자녀에게는 마음으로 나오네 곧구멍 hidden 3 참 이 사람인지 수상해 우윤희님 왜 여기 계세요? 일로 와봐요 고수나리님 일로 와보세요 왜왜왜왜? 뭐야 짜잔 마술 우와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한거야? 엔지니어니까 오오오 저기 나리님이랑 뭐라고요? 제가 의심된다는거에요 지금? 오 여기다 여기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모여있어요 이러면 미션을 못하잖아 미션하러 가야되는데 우윤희님은 나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다행이다 안 따라오신다 다음에 따라오는 순간 죽이겠어 히히히 못본척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또 모여계시겠지 어우 돌구레님 구아안녕하세요 다 모여계시는거 아니겠지 설마 다 모여계시는거 아니겠지 설마? 어 뭐야 깜짝이야 놀래라 오지마요 오지마요 네 뭐지 마우 네 맞아요. 되게 해로운거 아니에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봐봐.여기 다 보여. над보여잖아 봐바 어휴 위험했네 뭐 또 여깄네? 잘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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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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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말라니까 도대체 몇 번 얘기한 겁니까? 제가 네?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 아 으흐흫흐흫 오D다 НARVIS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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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려가 나 데려가 один 오지마요 오지마요 이네 큰 나다 들켰다 이거 안 들키네 여기 막혔구나 아우 길이 왜 이렇게 헷갈려 일단은 다같이 모여있는 쪽으로 가보자 그래야지 뭔가 해담이 나올 것 같애 이건 뭐야 아우 깜짝이야 놀래라 어 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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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말라구요 나리다 나리다 오지마 나리다 오지마 오지마 아직도 기글 엔지니어 있으신가요? 뱅고님 유튜브 구독 꼭 한번씩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지금 타이밍을 보고있잖아요 당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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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히스 여러분 나의 힘이 없나요? 네 네 쇼세요 네 다 공개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그냥 저 고르시면 돼요 뱅고님이 최거에요 최거 네 뱅고님이 최겁니다 네 거세요 네 뱅고님이 최겁니다 이거.. 예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건 속일 수가 없네요 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저 고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다들 너무 뭉쳐 다녀요. 뭉쳐나야지 좀 맙시다. 그러니까 뭉쳐 다녀요. 진짜 아니... 나 되게 잘했단 말이야. 아니 대찌님이 계속 저 추궁하시길래 솔직히 말해요. 고C9님 뭐죠? 라고 하길래 네 맞아요. 가까이 가서 바로 죽여버리고 그래요. 저 이겁니다. 전 이거였어요. 전 이거였어요. 덩고님만 안 죽였으면 됐어. 덩고님이 캐그거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오셔가지고 왜 따라오셨어요. 해서 죽이고 네. 아 되게 쫄깃쫄깃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야 나리님 많이 좀 죽여주신 이제 한... 네 우리... 우리 늘릴게요. 아 이거 못 늘려요. 못 늘리... 아 맞다 드래프트구나 참. 나리님... 제 닉네임을 한번 봐 보실래요? 어? 어디요? 아귀지로 바뀐 거예요? 아닌데? 저기... 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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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추궁하래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공개해버렸잖아요. 나리님이 저곳 최소 중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했잖아요. 이원하... 네... 우리 대칭님한테 공개했잖아요. 저도 나리님이 저한테 공개하신 것처럼... 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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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음하지 않아요. 문 열려있네? 잠깐만요. 아 저기 레디 안 하신 분이세요. 네. 여기 왜 검쟁이가 왔는데요? 됐다. 저도요. 오오오오오! 뭐야... 원닝 나가석어요? 이원하...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자요. 오늘 또 만나요. 아 왜 또 네이버? 아 왜 또 네이버? 네이라이? 아 네이버인데... 아 네이버 성명입니다. 아 왜 또 네이버? 암살자... 어 암살자... 암살자 있네. 암살자 있네. 또 자고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전 7번입니다. 나 7번이예요 나 7번이예요 나 7번이예요 송골매 어? 엘링크는 7번이라고요? 나고 할 뻔 나고 할 뻔 나 7번이예요 나 7번이예요 아싸 나 사람 죽이고 다녀야지 대본이 7번이예요 근데 대본이 7번이예요 저는 6번이예요 저는 8번이예요 저는 오리일까요? 오리에요 전 오리에요 전 27번이예요 목이 메이는군 10번이예요 10번이예요 죽일거야 김컵스 죽일거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 그랬잖아요 전판되었으면 죽었다고 전판되었으면 죽었다고 이 세분 다 이러다가 누가 닌자 걸려가지고 닌자로 2명 다 썰리면 어떡하려고 닌자 없어 없어 여기 닌자 없어 여기 닌자 없어 밀고 자라는 탈자야 우리 전판에 전판의 효력은 굉장히 더 아니 저한테 죽으신 분들이 다 오잖아 지금 창고로 비둘기 없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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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일단 이거 전문업자 같아요 전문업자가 뭐 전문업자가 뭐하는거요 아니 잠깐 전문업자가 뭐하는거에요 어 잠시만 저 암살자랑 밀고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전문없어요 아기지님이네요 아기지님 가는 도저히 거기서 아기 진놈이 죽이는거에요 저 봤어요 아기지님 전문업자 없어요 암살자랑 밀고자만 있지 아 나 전문업자가 없어요 죄송한데 아기지님 배고기였나봐요 배가 있을 밖에 없어요 아이고야 야 위험하다 이거 직공을 못하잖아 아 젠장 아기지님 잘가요 바이바이 아 강아지들 수아졌어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아 강아지들 수아졌어요 잘자요 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게 저는 순수 그대체님이 엄지님인거같거든요 안녕 저자용 이분탓인가 이거 뱁어 뭐야 뭐야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저거 까만색분 아까 가만히 서있을때 까만색분 아까 가만히 서있을때 까만색까만색 까만색? 그러면은 혹시 그거 아니야? 그 뭐냐 그거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오리중에서 그 있잖아 만약에 나무놀이 고수나잉이 일로와 보세요 고수나잉이 할만있어요 나무놀이가 안팔자면 난 죽을거야 수신이 있잖아요 그래 나랑 대화가 통하는지 너밖에 없구만 그래 왜요 지금 작업 걸고있으니까 저리가요 그래 어떻게 지냈니 나 아싸 고수나잉이라고 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질 않아 나는 스트리머인데 시청자가 된 느낌이 엄청 강하다 어 뭐야 오유님 계셨잖아 저리가요 어 고수나잉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스트리머인데 아 이게 친하척할때가 굉장히 불안해 잠깐만 아 불안하시다고요? 아 고수나잉이 나는 스트리머인데 사람들이 자꾸 죽여 어? 어? 뭐야 시각했었었는데 오지마 오지마 이거 들켰실라나? 아 젠장 이거 들켰실라나? 아씨 들키면 안되는데 아 너무 티내고 먹었는데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일단은 시체를 찾아야되니까 시체를 찾자 아 아 아 아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못들어가네 오?! 여기 아까 들어갈 수 있었던 데잖아 뭐야 어 덴같이 부활 이런 저기요? 뭐예요? 어디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컨셉집에서 나와서 이제 안개 속에서 후드툰 님이 오셨는데 같이 대강점 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시체가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신고를 누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장이사 좀 찾고 아니면 주변 좀 둘러보고 그래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후드툰 님 보고 신고하라 했는데 댕고 님이 오셔서 댕고 님이 신고하셨어요 뭐야 이 소리 뭐야 방금 전에 땡 쏘 님 뭐야요? 투표 소리 투표 시간 혹시 후드툰 님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아이아만요 그 대강장 은행 거리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사람 많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오래된 선술집 가는데 어디서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거리 쪽에 좀 사람이 많았어요. 한 3명? 거리에 계셨던 분? 근데 어디 거리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갇혀있었어요. 뭔지 좀 똑배미로 울렸더니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저 따라온 사람들 다 돌아가셨네. 누가 날 저격했는지 문이 닫혔어 계속. 계속. 아니 왜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거야. 이 생각하면서. 아니 계속 내가 가는 길을 막길래. 어? 뭐지 이거? 못 가고 있었어. 아 언제나 가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 같아요? 토끼님이요. 아 오케이. 토끼님이요. 오케이. 토끼님 같대요. 네? 토끼님 같대요. 아 잠깐 가까이 있으면 안되잖아. 잠깐만. 토끼님이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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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려줘요. 저는 의심 안할게요. 저는 의심 안할게요. 저는 의심 안할게요. 잠깐. 저는 의심 안할게요. 저 의심 안했다니까요. 저 의심 안했다니까요. 저요. 영전사에요. 한 명 죽었어요. 반듯.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죽었어요.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벵고님 아니고. 벵지님. 근데 저. 뭔가 쭈티님도 아닐 것 같은 게 제가. 그 이분이랑 안개 속에서 두 번 왔다갔다 겹쳐졌었거든요. 킬쿨타임이었겠죠. 아. 어? 아. 누구지? 레저? 벵지님? 모르겠는데. 어. 되게 애매한데. 저도 쫓아다닌 거 당하다가 온 거여가지고. 뭔가 살짝. 기분 타신 것 같긴 한데. 꼴이 두 명 살아있고 손꼴매가 한 명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타시겠죠? 네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군. 음. 그냥 막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고스님이랑 이거 불 끄는 거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에? 그 안에 고스가 있었어요? 네? 응? 고스님은 아래로 신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원안 기억해 주겠어 김고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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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아. 근데 왜 저래 이유가 있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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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대사. 영대사. 영대사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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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잖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어우 내가 했네 아주 좋아요 아 여긴 왜 또 오늘 산 어떤 거예요 모델명이 저도 보게요 전 보조배터리에 대한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부심이 아니고 보고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알아보거든요 갱신이여 나 그래 갱신이여 나 그래 갱신이여 뭐 총으로 쏴보시던가 그냥 죽을래 암살자가 남아있어요? 암살자가 남아있으면 절 쏘겠죠 그렇겠죠 이제 웬만하면은 거의 뭐 직업 웬만하면 다 파악했을거 같은데 암살자라면은 암살자가 있으면 절 쏠거고 암살자가 고씨가 아니라면은 없으면은 이런거고 암살자가요 잘못하면 안되는게 잘못하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그 벤트 탈 수 있는게 엔지니어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죽이겠지 우리도 탈 수 있지 않아요 벤트는 우리도 탈 수 있는데 지팀을 알잖아요 지팀 알잖아 다들 왜 말 안해 말 안하면은 날 쏘는걸로 알도록 하겠어요 빙크님 댕구님 말 안하면은 절 쏘는걸로 알겠어요 항상 쏘는거 동안은 말을 못하는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할거에요 내리다 말 되게 잘하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beispiel 듣고 정말 잘하다 너무 잘한다 잘 bicy키는다 잘 pulley точ도 Messenger 얘가 뭐야 잘기 때문에 아... 아... 빵 부스러기 살파는 이기적인 뭐 어쩌쩌고 이거 게임이 조금 이상한데?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지금 채도 못 먹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대머리 씌우셔서 이기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저는 안녕하세요 나린님 아... 안녕하세요 거기 가볼래요? 감옥? 어디요? 저... 그... 끌려간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어? 어? 거기 그 감옥에 갇히면 그... 신고되는 거 모르시나봐요? 자 엘리크님 가세요 네 엘리크님 밖에 없네요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제 말 봐봐요 아니 뭔일이에요? 아니 좀 설명을 좀... 네 근데 그걸 투티님이 죽였음 제가 감옥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감옥 열쇠를 제가 막 받았거든요 열쇠가 있다고 하셨어요 대찌님이 아니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뭔소리에요 그래서 대찌님 열쇠를 문을 열었거든요? 네 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대찌님 열쇠 가격 갖고 있겠어요 그럴 리가 제가 열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쇠를 제가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 열쇠공이 아니어도 열쇠는 있어요 아 몇 군데 있다고요? 아 예 열쇠는 있어요 어어 한 군데가 아니었구나 투티님 이거 네 투티님 투파하면 돼요 지금 제 이거 엘리크닌입니다 이거 엘리크닌이 찍어야 됩니다 그치 아 이거야 이걸 날아라네 어 아야 게임 진짜 나리님 트로비에요? 아야 잠깐만 투티님? 어차피 나는은 어차피 미션으로 못겠네고 그 다음에 투티님 해가지고 바로 찍어서 끝내버리면은 어차피 나는 못 이기기 때문에 게임 끝난거야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이제 신고는 어떻게 하지? 오지마요 오지마요 전 건 꽃님 진짜로 아니 근데 왜 자꾸 따라와요? 덩고님 덩고님 덩고님이었구나 덩고님은 전혀 몰랐는데 덩고님은 전혀 몰랐는데 뭐야 나 지금 아니 후투티님 그 다음에 후투님 찍어야겠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야 독립지기면서 게임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와 어 아니 엘링크님이 뭔가 기분이 약간 이상했어 뭔가 어? 엘링크님이 어? 뭐지? 이거 말씀 뭐냐 저기 설명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 네 도스는 중립이든 우리든 거위든 다트로래요 아 젠다 원래 게임은 저렇게 하는거에요 아 근데 대머리 소리 되게 어렵네 와 네 잠깐만요 저기 다른 분 들어오실 분 더 계신가요? 혹시 제 방송에 계신 분 다른 분 더 들어오실 분 아 젠다 계시나요 계시나요 원하님 원하님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자 없으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지님 오셨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엄지님 아니 아니요 정리찌기면은요 면만하면 시민을 죽여야되요 아 내 중립이 너무 어려워요 와 대머리 씹이 진짜 어려웠어 진짜 아니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따라다니니까 시체를 먹지 못하고 신고를 해야되 아니 나리님 저 나리님 시체 그거 먹는 거 제가 봐가지고 나리님한테 어떻게 게임 해주려고 아 그랬어요? 아 먹는 거 보셨어요? 나리님이 분수 위에 있는 거 먹었잖아요 시체에 검은콩잎만 먹었는데 네 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검은콩잎 거 시체한 거 시체에 아 그리고 안 되겠잖아요 나리님이 먹은 다음에 나리님이 먹은 다음에 어 뭐야 날 거야 나리님 저거 스토커 님 닮았어요 이거 아 지금 뭐 있는지 제대로 못 봤어 오린이 안녕하세요 재밌으시면 유튜브 구독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난 내일 할 일 다 했어 오지마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요 전전판에 대한 원한 때문에 따라오시는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덴꽃님 덴꽃님 전판에 전판에 그 원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만 눌러줘요 아 불만 있으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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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누구를 믿을 수 없단 말이야 안해 안해 이거는 분명히 엄지님이다 안녕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아 또 또 또 또 잘한다 또 또 또 아무것도 안 있는데 아직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한 사람은 죽여드릴게요 님들 원한 사람은 죽여드릴게요 왜 뭐라 뭐라 할까 아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혹시 혹시 요인님 목소리 좋으세요 라고 말하셨나요 네에 아 그렇구나 어쩐지 어쩐지 아기지님 아기지님 비둘기죠 닥터래요 아기지님 비둘기 같은데 아기지님 비둘기예요 저 안 비비하는데요 환기가 필요하군요 원하는 사람 썰어드린다고요 네 일단 환기 때문에 하기도 했는데 잠깐 이번에 제가 오리가 뭐뭐 있는지 모르는데 오리 뭐뭐 있었어요 오리 지금 우리 연쇄살좌법 하나랑 무작위 하나 아아 지금 그 소갑밥으로 하면은 어차피 무작위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무작위가 오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덩콩림이 덩콩림인가 그럼 직공해도 관계가 없네 이번에 암살좌가 없으니까 근데 좀 조심해야겠네 암살좌가 있을 수도 없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암살좌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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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이니까 근데 왜 저랑 같이 다녔지 오리야기가 오리라 예매한 게 6하 5측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이 다녀드릴게요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도 같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 한 명을 죽여드립니다 누구 죽여드릴까요 덩진님이요 코스를 죽여주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냉크 목표는 잠만요 제가 죽여주기라고요 어떡해요 제가 죽여드릴까요 알아서 알아서 죽여주세요 김고스 멋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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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김고스 목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보여 드리죠 지렁이 아니시잖아요 지렁이가 아니라서 꿈틀거리지도 못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리 오세요 꿈틀거리지도 못해요 아니 원래는 이리 오세요 그리고 엄지님도 이로 오세요 엄지가 누구였지? 난 중지인걸 나는... 아니요 아내님은 약지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네 재미 하나도 없다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딨어 엘링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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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엘링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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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시지? 깜짝이야 아내님 직원 뭐예요? 영매사 아 그러면은 저 보안관이거든요? 네 젠장 두 명이나 더 들었네 흐흫 잠깐만 아니 잠깐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야 너무하네 송골매였잖아 나 보안관이인데 아 자 이 틈에 잠깐 화장심 다녀오겠습니다 정보님 전문업자라요? 그래서 미친 어디예요? 전문업자가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아니에요 갑자기 시체는 없는데 그거는 떠있고 해서 그 전문업자는 저희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아 그래요? 전문은 절대 아닌 거고요 전문은 자동으로 신고가 되니까 그러면은 시체에 숨기는 그런 거 있어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그 아까 전에 코스님이랑 다 같이 모여있던 곳 그 부장교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링크님 지금 뭐예요? 저요? 네 경찰서 가는 쪽에 왜 보안관이 해라 어? 어? 하셨지 지기 지기 뭐세요? 지기를 보안관이 해봐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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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나한테 아기지님 비술기 같아 아기지님 그러면 혹시 몇 번이셨어요? 그 링크님 지기 너무 궁금하다 칼질기 그래서 몇 번이었냐고요 그 직업을 말하면 안 돼요 님들아 아기지님의 번호가 몇 번이셨는데요 아 좀만 더 하지 아쉽다 해가지고 저기 보안관이라고 얘기하는 생각 썰면 되는데 아쉽다 네 네 어? 아니 보안관은 이렇게 지기네 유일하게 보안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 보안관이 두 명이네 보안관이 두 명이네 뭐지 이거? 보안관이 두 명이야 이야아 내가 보안관인데 뭔 소리야 아무도 없구만 마치 내 방송을 보는 듯하구만 내가 상징이지 아내님 화이팅 할 수 있어 좀만 더 저 콥슈윤이님 죽일 수 있어 분명히 저기 보안관이 여기 하실 거란 말이지 아기지님 보안관 나리님이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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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불쌍해라 말노무신.. 마칸은 제가 스크롤 죽어드릴게요. 맞쩍다. 이건 좀.. 좋은걸? 수고하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보안관이었는데. 아기준님. 아니 좁으면 너무.. 허위가 없네. 아 근데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고 시민을 죽이면 어떡해. 가장 중재 중책을.. 다음에는.. 다음에는.. 오 뭐야 봐봐 맞다니까.. 맞다니까.. 코스요리님 맞다니까.. 아.. 코스요리님 잘가요. 여기가.. 은행.. 위.. 옆.. 왼쪽.. 그.. 거리거든요. 그.. 코스요리사나였는데.. 제가 엄지님 죽였어요. 제가 엄지님 죽였어요. 제가 엄지님 죽였어요. 헤헤 잘했죠? 아니 그.. 맞쩍요. 맞쩍요. 넌 진짜 시민을 위해 일할거거든요. 넌 오로지 정만을 처치합니다. 어.. 의심되는 사람 말해주세요. 만약 오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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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퇴하겠습니다. 오리가 다 죽으면 전 자퇴할게요. 알게요. 헤헤. 헤헤. 열심히 적으시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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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안 해. 나 링크님 때문에 게임 던질 거야. 다음 판에 링크님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도 죽었거든요. 나는 말을 못 하잖아, 어쨌든. 나는 말을 해도 안 들리니까. 천장? 고객님이 엉진이 따라가는데 엉진님이 죽었다고요? 아, 그것도 늦었어요. 심각하게 늦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갱고님이랑 오리님이랑 빗지님 이 셋 중 한 명이 오리거든요? 저는... 근데 오리님은 진짜 오리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리같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오리님 가죠. 이건 아이디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진짜. 지금 아까 봤을 때 오리님 아니면은 내 중고님 아니면은 보스님이라...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왈골이 저 중골맥 이겼네. 예, 그러니까 오리님이랑 요이님은 아니고 그 보스트림님은 애매하지만 일단 동선이 아니었고 그래서 중고님 대신에 오리님 대신 알겠습니다. 죽어라. 그 미션만 좀 빨드릴게요. 이거. 이거 뭐 그냥 이겼네. 큰골매가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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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그냥 추리합시다니까 좀 어이가 없네. 근데 오리님. 오리님. 아이디가 오리... 오리이기 때문에 좀 심하긴 해. 아이디가 오리야. 차라리 거의로 바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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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오리 같잖아. 우리 아이디가 오리로 하니까 뿌! 뿌! 아니 아니... 잘 됐다. 잘 됐다. 아니... 아니... 죽었다. 잘 됐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스트리머보다 웃겼어요. 네. 인정. 네? 그냥 썰려곤 했어요.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어? 아니... 아니 왜... 형글매를 못 죽여? 왜... 나 후트팀 수상해서 죽일라 했는데... 아이구야... 여러분들... 후트팀님... 훈대팀님 이거... 재줄기 같거든요? 아니... 죽일기 처음에는 죽인 사안부터 먼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봐도... 안 빠질라 해도 돼요. 안전빵으로 죽은 거면 형글맨잖아. 형글맨... 그래... 그래 안 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니가? 형글맨... 형글맨... 이스라엘... 아니... 그중에 우승한 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스티님 죽일라 했는데... 저분이 안 나가서... 저분이 죽겠어. 이게... 우리가 한 명 남았을 텐데... 누가 오릴까? 딱... 오늘 그릴 건데... 저 딱 우심하는 거 좀... 너무하시잖아요... 일단 스티님 좀 살게요. 아니 어서 일단... 한 명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일단 우유님은 살릴 거거든요? 우유님은 아닌 게 확실해졌어. 우유님은 아니고... 앵 kepada 님은 모르겠고... 나는 진짜 억울해 난 지게... елаild의 말이야? 아 감옥간다 이거 결국 송고매가 이기는거잖아요 네 그래서 썰으려고 했어요 할리 늦었어요 아 저도 아니 저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썰걸 아 보안관이어가지고 썰 수 있는 직업이 보안관이나 아니면 그 뭐지 그 복수자인가 이건 뭐 끝났지 응 이제 누구지 봐봐 이러면 이제 코스요님이 죽어야 될 차례야 그냥 지금 직업 말해도 괜찮은건가요 저 이제 직업 말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말해봐요 직업 다들 말해봐 저 스토커 5번 스토커 5번 맞고 저 12번 복수자였습니다 오케이 저 11번 조류광찰자요 오케이 그럼 홍콩님 저분 장이사요 미안 이제 절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절 투표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거미를 위해 일해주셔서 어짜요 아 어짜요 아 칼식 다 쓸었다 만족이다 와 쩐다 불만족이다 게임 던져버리고 싶다 툭 툭 끝났당 네 와 끝났당 대화를 좀 하려고 했다면 바로 쩔어버리네 다음에 저도 대화를 안하고 바로 쩔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님이 나 님이 쩔음 아니 근데요 전 진짜 근데 아기주님 재질균줄 알았는데 오리 없네 이 사람 난 아기주님 난 아기주님 저어 그래요 저어 두판 연속 12 두판 연속 맨 마지막 번호 걸렸어요 어 한 분 나가셨다 어 덩고님 나가셨네 덩고님 수고하셨어요 아니면 튕기신건가요? 그래서 튕기신거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덩고님 튕기신거면은 좀 기다리고 아니면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 방송에 계시면 말씀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이 사람 어떻게 한거지? 해서 그냥 대놓고 네 저 손글맨대요 하니까 저분이 오르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그런가? 뭐야 검은콩님도 나가셨잖아 검은콩님? 튕기신건지 나가신건지 모르겠네 어쩌면 나 오리보다 많이 사람을 죽였을수도 치킨 안하나요 치킨 아무리 봐도 오리보다 많이 죽인거 같은데 와 그렇습니다 치킨합시다 고스님 치킨 안해요 치킨은 재미없어요 난 치킨 재미있었는데 자기진님 혼자도 공방이나 가요 치킨하러 공방이나 가세요 치킨나리 자 치킨은 다음에 해요 네 치킨은 다음에 합시다 많이 했어요 아기진님 다 봐 다 봐 튕긴거라니까 그러실거야 믿었어요 튕긴게 아니고 아이디 밖으로 가셨구만 게다가 나리님이 자기가 보안관이라고 말하고 죽었어 맞아요 전 보안관이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안관이라고 얘기하시면은 바로 찍을 수 있게끔 어 그렇긴 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퍼블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긴 했지만 결국엔 이겼잖아 근데 대화를 좀 하지 나도 나도 보스 찌르고 싶은데 살찌기 안 걸려 이제 그 두 분은 그 두 분은 찌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자 아무튼 레디 레디 내 팀이 칼직이잖아 왜 레디 누가 하셨어요 레디 레디 우리님 저기 잠깐만 우리님 저기 다음에 오실때는 아이디를 좀 바꿔주세요 진짜 우리 같잖아 칼직이긴 한데 가르침 칼직이긴 한데 가르침 칼직이긴 한데 우리 같잖아 이름이 우리라고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님을 가장 먼저 죽였을걸요 여러분 저 7번입니다 어 나도 3번인줄 알았네 저도 7번할래요 나도 좀 따라하지마요 다들 7번이라고 할 때 나는 다른 번호를 얘기한다 7번 몇 번인데요 안좋은거는 아다보니 나 럭킷세븐 나리님 몇번인데요 저 사람 다른 번호를 얘기한다 했지 무슨 번호를 얘기한단 말은 안했습니다 맞아 저 사람 8번이에요 나리님 8번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니요 그냥 강성출이 해봤어요 그럼 이제 나리님인데 이게 8번 네 나리님 팬하다고 이래요 왜 진자야 진짜겠어요 진짠가? 진짜겠어요 진짠거 같은데? 생각을 해봐요 11명 아 16명 16명 딱 찍어야 딱 좋은데 오리님 이번에 오리 아니죠? 네 오리 아니에요 ㅎㅎㅎㅎ 납봬 ㅋㅋㅋㅋㅋ 미션 좀 하고 아 여기 아니다 던는거구나 그 납봬님의 8번인지는 죽으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나이스 아주 좋아 게임 던질거야 게임 던질거죠? 저도 네 도이체 8번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진짜에요? 네 저 1번 도도 쌤 저 표 좀 많이 해주셈 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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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왜요? 나 지금 실행에 죽는거 안보여 그럼요 잘살아 기적 비빈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벤츠타는 뭘이에요? 벤츠타는거 봤는데 엔지니어도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도 있어가지고 20180님 꼬아 안녕하세요 손잡거려서 정신을 아 아 우윳님 변태소 하시고 좌우 밖에 천 좀 쳐 ab 빈빌아 밖에 천 좀 쳐요 에 sitzt 밖에 니 안오는데요 니는 안오는데 저희지역은 와요 저희지역은 안와요 전에 왔어요 unrest 젊은 저희조건 악기가 너무 아니켰어요 왜 나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 안 내는 거예요. 아하. 아하. 왜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내겠어요. 요즘은 파티우리가 안 보이네. 자기 모습 감출라고요. 스크리머가 자기 목소리 감추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모든 걸 걸고 엄지님을 득표한다. 엄지님 가자. 엄지님 가자. 가자. 엄지님 파티. 엄지님 파티우리 걸렸다. 귀여운 거 노래 한 번 빨리 불러줘요. 지금밖에 없어요. 아이돌 아이돌. 안나타는 아이돌. 은행원과 대화하기. 은행원이 누구야. 은행원 여기.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거죠. 1 일반 또있는 도대체. 지호장 promise. 넷史이언 닥PER50장. 엔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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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론의 commanded. 또 해소야. 무신 getan prerosing beast. 엔젤리. 엔젤 만들 camps. quindi은 BerryMAX systemic. Hotling sí But the ring doesn't need. 아니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잠깐 나 청소하러 갈거야 우윤희 왜 따라와요? 킬이 가능하겠어요 저한테? 킬을 못하는데 킬 어떡해 험기입니다 험기 신이시여 골씨를 버려달리네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다가 서서 아니 골씨를 왜 벌을 해야되는데? 여러분 잠깐 킬이 있나? 아아 저 파티오리거든요? 뭐야? 어? 뭐야? 뭐지? 뭐야? 누구예요? 누구인데? 누구? 우윤희? 아닌데? 아 난 아니고 아기님 말해봐요 혹시 정말요? 아니요 아기님인거지 아기님 아기님? 아아 아니아니아니 아닌데? 진짜 아닌데? 뭐수니까 아닌데? 근데 소리가 전 안들려요 오리님! 오리님 말해봐요 오리님 네? 아 오리님이네 오리님이네 어리님아 만난 사람 엄청 많았는데? 이거 대찌님 파티올이거든요 대찌님 다주면 됩니다 네 3번인데요 와 귀여워 비 워낙 기억해두겠어 비 워낙 기억해두겠어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엘링크라고 적어놨겠죠 이제 아니요 긴 보스 적어놨 거예요 왜요 아 진짜 가네 우리 형대모사하기 좋은 목표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가셨구만 오리님이 가셨구만 어쩔 수 없구만 내가 갈수록 할게 없구만 이거 청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에? 이거 그 청소 그냥 마우스로 근데 되게 안 지워진다 그 가까이서 아 가까이서 해야 되는구나 아 됐네요 가시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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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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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일단 그늘진 뒷골목 아래쪽 거기서 오리님과 같이 발견을 했고요 두 명 네 두 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두 명이 동시에 그럼 요이님 웬만하면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요이님 직원 말해봐요 요이님 직원 말해봐요 못 찍혔다 나 몇 번..잠깐만.. 나 9번의 엔지니어예요 아 못 찍혔다 번호까지 말했어요 저 9번 엔지니어어 찍혔어요 찍힌 쓸게요 찍혔다 1번 도돌샘 1번 도돌샘 1번 도돌샘 엄지니 엄지니 진짜 던졌는데 게임 여러분 하요이님 봐시면 돼요 일단은 일단은 리얼 안팜 근데 재밌는건 지갑 도돌새 없음 우리 중립지게 도돌새 없다는 거임 재미있는건 중립지게 도돌새가 없다는거임 ㅋㅋ 싹 기회는 고득이야 중립지 으구 두 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왜 하요이님이 범인이지 웨이 썰었으니까요 아 썰었어요 따로 땀 고스나이 네 죽여버릴거야 아니 그런 아니 고스나이님 사랑해요 고스나이님 관심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고스나이님 죽여버릴거야 왜그래요 우유님 안그랬잖아 그런 귀여운 목소리에 그런 험한 말에 일단은 이거 봐봐요 이리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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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엔지니어 맞네 잠깐만 혹시나 모르는 줄 떨어져있어야지 빨리 끄고 어 됐다 됐다 됐다구나 응 우나리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리님 오리님 움직임 왜저래 진짜 오리 아니죠? 오리님 진짜 오리님 아니죠? 이거 진짜 의심 많이 켜야되 오리님은 아이디 바꿔야되 이거 진짜 오리야 누가 봐도 오리잖아 나 이제 닉네임 바꾸는거 모르는데 아 그래요? 다른 분이 잘 알고 계실거에요 네? 어? 뭐야? 투명올이 있어? 이거 마을관장인데 이거 투명올이 있는거 같은데요 투명올이 있구나 투명올이 있네 일단은 오리님 고스나리님 욕을 못해가지고 욕을 못해가지고 저랑 오리님 우유님은 일단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키즈님이 은행쪽에서 나오긴 했고 그 뒤로는 같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캣이 좀 떨어져있는데서 갑자기 죽은거면은 확실히 투명올이가 있는게 확실해요 아니 투명올이가 있어 그렇게 죽을리가 없지 그러면은 둘 중 한명인데 그럼 다들 직공합시다 다들 직공해요 저는 직공했어요 저 조류관찰자요 캐거형 아키즈님 직공해요 장이사요 근데 8번인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장이사가 있을 수가 있나? 장이사 장이사 장이사가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장이사가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있으.. 근데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봐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렸어요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 아니 이런데 봤을때 잠시만요 아니 지.. 뜨끔했어요 8번이라고 외교하자마자 아무 말 못하잖아요 금광님 사과해요 빨리 아니 찍어도 왜 하필 맞는걸 찍냐고 어 사과하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되겠어 이건 사과받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사과받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건 사과받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실공합시다. 악의 주님 장의사였고, 보스는 아리키고, 보스 요리하는 은혜님. 우리는 직업이 우린 아니죠? 아니, 아니, 저 11번 복지자예요. 아, 복지자? 어? 아까 후트티님 복지자랬는데? 네? 아니었나요? 저 복수자인데? 후트티님 직업 뭐라 했죠? 저, 그... 부컨의 무적이 누구였는데? 아, 이게 후트티님 직업 뭐였다고요? 네, 잠깐만요. 몇번이었다? 일단 후트티님 직업을 말해요. 직업을 말한다고요. 그냥 직업만 응 왜? 작용단이요. 응 작용단이요? 아, 다 다르네? 작용단이 있었나? 네. 무적이에서 불렀는데, 무적이에서 작용단이 불렀어요. 근데 저는 장애사가 쪼금 무실스럽게 하네요. 누군지 모르겠다는데, 솔직히. 응... 일단 확실하게... 일단 확실하게 보스나리, 오리, 저는 아니란 말이죠? 알아요? 그러면은 아기 있지? 일단 세명... 세명이라고 하죠?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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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검은콩님도 그쪽이 있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근데 검은콩님이 돌아가셨나? 검은콩님이 살아계시나? 저기 검정 그분? 저기... 일, 일... 저쪽으로 시작하시는 분? 일단 나리님, 나리님. 네. 나리님 여기 안에 있어봐요. 어디, 나리님이 여기 안에서 보았는지 제가 맞춰볼게요. 응? 나리님이... 좋아요, 좋아요. 맞출 수 있어? 해봐. 해봐요, 해봐요. 해요, 해요. 뭘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아니, 그니까 막 이렇게 이동하라고.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구만? 아, 한이님 오랜만이에요. 잘 복귀하셨습니까? 이거 회원이잖아. 그... 조관이 맞추는 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직업이 맞는지 아닌지 할 수 있어요. 아, 생각은 안해. 어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와봐요. 응? 계속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다가 우리 동시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맞네. 정확한데? 나... 나 어떻게 이동하는지... 막 물어볼... 응. 나는... 나는 확실히... 나는 뭐 보여줄 게 없어. 아, 딱 싸고 한 것 같다. 음... 다... 싸고 한 것 같니? 그러면은? 아기지님은 되게 조용한데? 둘 중 한 명이... 둘 중 한 명인데? 둘 중 한 명인데? 호다티랑 아기지. 아니, 왜 저요? 아니, 왜 저요? 아니, 왜 저요? 아기지님은 아직 맞힐 수 있잖아요. 이러면 300명이요. 하하하하하하 무섭다. 잘 오셨어요. 너 무리하지 마시고 알바하시냐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계속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거 둘 중 한 명인데? 호다티랑 아기지? 그러면 일단 아기지님 옷도 보냅시다. 아 진짜 저긴다 이제. 그래요? 오리님 나갔는데? 아기지님 입원한 다음에 흑석진님이 자경 다니면은 오리님을 죽여봐요. 오케이. 일단 아기지님 보냅시다. 음... 좁혀? 아기지님 일단 보내봐야겠어요. 추리가 깔끔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쟤가 완벽하게 집공을 했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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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그니까. 어이가 없네. 일단 저는 송글매에요. 우리 또 있어요 여기. 송글매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장이사 오리랑 저기 저분이랑 호스트 팀님 중 한 명이에요 일단. 아니네. 나랑 일단 우리 둘은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그리고 우유님도 아닐거야. 진작에 저 죽일기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 흠흠. 근데. 오토티님 오리님 죽여봐. 오리님 죽여봐요. 오리 죽이지 마세요. 빨리. 근데 우리 또 어디 있는지를. 빨리 가서 오리 죽여보라니까요. 빨리 가서 오리 죽여보라니까요. 네. 아주 좋아. 역시 나는. 청소를 해야돼. 이상 무슨 할게. 확실하거든 이 세 명은 지금. 근데 우유님도 직업이니까 아까 뭐랬죠? 엔지니어 맞네. 엔지니어 맞네. 엔지니어 맞네. 친. 뉴. 우. 혜. 계속 나와. 나와줘야지. 호스트 팀님. 저. 여? 우유님도 없는데 증발하. 어? 진짜요? 어? 진짜? 진짜? 그럴리가 나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디 가셨어? 오리님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됐어 나중에 오시면 반값이 해준대요 빠진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질문을 좀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방송에서 얘기 못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쥐를 잡자 굿!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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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적인 아오케오케오케 됐어요 뭐 무사히 잘 복귀만 하셨으면 됐죠 뭐 됐어요 말씀 안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여기 아니어? 아 여기구나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였구나 오 다쳤다 일단 내가 한번 부를 수 있긴 한데 내가 부를까? 차라리? 링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님이 돌아가셨나? 그러니까요 오 열렸다 딱 맞추면 열렸네 아니 아니 저 아니 왜 신고를 안해? 아니 왜 신고를 안해? 아니 나 거기 찾고 있었어 어디서 어디서 링을 해야 되는지 찾고 있었어 아니 앞에 시체가 있잖아 어디? 나 못 봤어요 아니 앞에 시체가 아니 마지막에 시체를 하시네 진짜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왜 우리 오리 님은 왜 나가신거야 오리 님 없는 거에 오뮤스 파트에서 다 세벨 됐거든요 오리 님 없는 거에 대해서 뽁슨다니 님한테 동치라고 했는데 죽었어 아 아 알겠습니다 테스트윤님 있어 가셨고요 이제 맞판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진짜 고마스 보였다 진짜 이건 고마스 보였다 뭔 소리예요 솔직히 인정 인정 나 지금 신고하려고 그니까 저기 그 뭐냐 종 씨려고 종 씨려고 했었는데 그냥 상시 알키에다가 해놓으시고 알키 맨날 연속으로 누리면서 가세요 제발 그냥 알키를요? 티키 누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진짜 아니 아니 왜 또 이거야 왜 또 이거지 아 제발 그만해 빳빳빳 빳빳빳빠밭 3 categories 1 bağ 어, 변장실사 있다. 거위? 참고, 저거 접니다. 또 3번이에요. 아, 변장실사? 저 또 3번에다가 거위에요. 대답이요. 근데 오리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오리가 안 나오지? 아, 무작위 안 했을걸요? 아, 무작위. 무작위네. 아, 무작위. 거위는 뭐지? 그냥 말그대로 거위.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네. 나리님, 지금 뭐에요? 어, 저거 아니야. 믿어도 되는 거에요?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지금 뭐에요? 저 쓰레기 직업이에요. 뭔데요? 저, 저기, 이거 투시하는 거. 조리관 찬자. 네. 네. 안녕하세요, 우유님. 죽여버릴까요? 뭐라구요? 뭐라구요? 아니, 그렇다면 우유님이 오리란 얘기세요? 음, 나쁘지 않구만. 음, 나쁘지 않아. 굳이, 이거 나쁘지 않네. 안쪽에 무슨 일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네. 음.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죽인다면 알 수가 있겠지. 아, 아, 기억. 로보사 아닐까요? 어, 아무런 잡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왜, 여기서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왜 서 있었을까요? 왜 서 있었을까요? 어어, 어어, 설마? 설마? 왜 서 있었을까요? 제 쓰레기 직이라서 그래요. 제 쓰레기 직이라서 그래요. 뭔데요? 지금까지, 건물 안에 있었던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물 안에 있었던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까비. 까비? 잠시만요. 포토치님, 나리님 방송 보고 계세요? 아, 뭐야? 포토치님이 지나갈 때, 나리님 방송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바로 밖에 TV술인가? 어, 보이스 때문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울림. 울림. 지금, 제 마이크가 많이. 아, 마, 아, 그냥 제 목소리가 오시는구나. 아, 목소리가요? 아, 목소리가요? 응. 뭐, 어쨌든. 혹시 말하면요, 화요인이에요. 화요인님, 화요인님 직업 뭐예요? 저요? 아, 근데 왜 또 찍혔지? 원한, 원한. 빵. 칼직은 아닌데. 왜 그러시지? 네. 몇 번 이었어요? 제가 화요인이 직업 뭐였는지 말해봐야 해. 화요인이 분명 7번, 아니면 8번이야, 화요인이. 6번인데요? 뭐? 무슨 직인데요? 3정이요. 네, 나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아, 있네? 3정 없는 거 보니까 맞나보네? 아, 인데.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어. 이러면. 이거 단판에 직공하면 다 나온다. 일단, 저는 이미 직공되었잖아요. 저는 3번에다가 거위예요. 네, 이미, 이미 거위신. 아, 찍혔어. 맞고? 전 자초했어요. 왼쪽에 있는 1번님은 안 불쌍합니다. 왼쪽에 있는 1번님이 과연 누굴까요? 네, 왼쪽에 1번님이 과연 누굴까요? 어 쟤가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쟤 누굴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네 여기서 보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내가 볼 수 있어 저 투시 투시 님들 이거 신고하고 바로 게임 끝낼 수 있거든? 투시 님 지금 뭐예요? 잘 쳐요 어 잠깐만 이거 직공하면 게임을 끝낼 수 있어 오토트 님 지금 뭐예요? 나린 님 네 나린 님 지금 뭐예요? 저요 히레기 직인데 몇 번이셨어요? 번호는 기억이 안 나고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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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쩐다 진짜 히레기 직업 근데 히레기 직업은 아니네 이 안쪽에 다 볼 수가 있어 드레기 직 맞는데 근데 안쪽에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드레기 직 맞는데 숨어서 네 숨어서 드레기 직 맞는데 우리 대치님께서 여기 건물 안에서 고스에 대한 험담을 다 들을 수가 있어 험담은 못 듣는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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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면은 새벽으로 찌려졌다 음 누구누구예요? 어? 뭐야 이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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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풀어야돼 아 잠깐 음 이러면은 자 투키님 우유님 누가 도도새예요? 나 아빠가 음룡으로 해가지고 가까우느라 사왔다 사왔다 아 투키님 우유님 누가 도도새인가요? 연한식이었는데 아 진짜요? 저 8번에 정치가요 8번에 정치가요? 아 링크님이 도도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와 투투님은 직업이 뭔가요? 아 아까전에 근데 어? 아 말했는데 저 복수자인데 복수자요? 복수자요? 몇 번이요? 다음에 번호도 기억해야겠다 8번인거 보느냐 이거 잠깐만 기억이 안나 모르겠어 귀여워 어 아무리 봐도 빙크님이 도도새인거 같은데 도도새가 일본이었나? 도도새가 일본 도도새가 일본 아 야 막판에 이기실 수 있었네 엄지님 엄지님 우유님이랑 토키님 둘 중 한 분 썰어보실래요? 잘 썰거 같아요 아유 엄지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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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좀 와 도망쳐요 완전 도망쳐 내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어 이 건물 안에 볼 수 있는 거 다 보도록 하겠어 난 다 볼 수 있어 지금 꼬스트님이 뭐 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 과연 뭐 하실까 과연 누가 죽이실까 이게 씨레기지기 아니라는 사실은 뭐야? 어 뭐야? 아 맞구나? 아니 내가 올이 한 명인걸 이거 여덟 명 어떻게 다 썰으라고 솔직히 저도 좀 어렵긴 했었어요 올이가 여덟 명인데 두 명이면은 네 명만 죽이면 끝나 더블캐 두 번 하면 끝난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방송을 할 거예요 아직 12시 안 됐는데 아직 12시 안 됐는데 솔직히 12시 안 됐는데 보스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분이 계시는구나 아니요 보스를 죽이고 싶어서요 보스를 죽이고 싶어서요 보스를 죽이고 싶어서요 제발 드래프트 말고 1반 제발 1반 나 1반을 하고 싶어 나린님 저한테 방장 좀 주세요 어 바꿨다 플래시 와 근데 방장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뭐가 필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주세요 아 고마쓰고 짠 지금 올이 두 명 중국집에 돼 있거든요 바꿔요 제발 아 근데 막판 해야되는데 흔집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자야 되니까 잠 못잤다고요 오늘 하루종일 바빠가지고 이게 오리 한 명 콩골미 한 명 넣어야 돼요 면반하면 그리야 여드름은 걸러주다마다 아니면 중립직 구도세를 한 명 넣으면 고치나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여러분들 덕분에 한 판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 아무도 고치나리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직업 여러 개 더 해야죠 직업 하나도 안 넣으면 넣고 있어 넣고 있어 넣고 있어 는 반말이잖아요 귀여워 잘 알았어요 알겠어요 나 근데 생각들은 국회 언제 먹냐 딜레이싱 딜레이싱이 말인가요 조용히 해요 좋아 내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음 나쁘지 않구만 친막하겠습니다 친막 odu 차 shisa 작사나 Noah 나 티체 체크했나 확인 좀 해보래 오케이 엇 근데 티 이 T를 누르면서 이동하려니까 되게 손아프네. T 그거 마우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린님.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 손가락 지잡하네. 고바스북. 시작! 방! 빠라바라바라밤. 아니. 빠밤! 빠빠라바라밤! 빠바라밤! 빠에... 빠빠라라밤! 따라라빤 호뽁 청산의 시간이에요. training 나 탐정이었는데. 네. 한판 더 해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네 그니까 저 한판 더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걸려서 제가 대놓고 죽이는 걸로 해팬딩 웃어요 웃어? 웃어? 지금 웃어? 웃어? 제가 죽었는데요? 예 웃어요 지금 저를 대놓고 죽였는데 웃어? 예 네 야 탐판 더 할거에요 그리고 제가 오리 걸려가지고 죽여버릴거에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할거야 나 이거 편집할때 해피엔딩 해피 해피엔딩 편집할거야 유하 유바 웃길만해요 웃길만해요 뭔소리에요? 아니 근데 왜 아무들 신고를 안해 피엔딩 아닐기는 왜 없 killed 이러한서 chau 저게 이거 너무 어이없어요? 한판 더해요 안되겠죠 안되겠죠 아니 내가 탐정 걸려가지고 명탐정 코난 노래 그거 부르고 있었는데 바로 업무 청소하는 시간이라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탐정인데 저는 저는 만족합니다 뭔소리에요 어디 나가시면 안돼요 한판 더 해야되요 빨리 레드해요 빨리 아 제가요 고스를 죽이고 가고있었는데 네 보안관님께서 서셨더라구요 제가 스트리머로서 공평하게 제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안할거야 아 오케이 그래 좋아 만족해 만족해 자 어차피 다시 만날거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거야 네 윤희님 안녕하세요 저 자경단이에요 저 자경단이에요 이 말인가요? 아 진짜 칼죽이네 죽었어 어디있어 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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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만 한놈만 죽인다 뭐야 이쪽은 들어갈게 없잖아 나갈게 없잖아 나가는 데가 없잖아 그쵸 어디있는거야 언젠간 만나겠지 언젠간 만나겠지 아 그런가? 아 죽으면 안되는데 제가 잡아야되는데 해피엔딩이어야되는데 편집할때 이거 편집할건데 그쵸 어디있어요 아내님 안녕하세요 원아노아 백지님 어딨어 백지님 어딨어 백지님 어딨어 여기 건물 안에 숨어있나? 아니구 깜짝이야. 어 뭐야 아내님 왜 돌아가셨어? 어딘가요? 한 박수 좀 칠게요. 아 박수. 오케이. 검진님이. 네. 갑시다. 근데 이것도 좀 어이없는데. 요이님이. 네 엄지님 캐거였죠. 맞나요? 아 캐거였어요? 아 캐거인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아무튼 아무래도 요이님이 엄지님의 선권을 확실한 것 같고. 아마 제가 죽였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못하면 어떡해. 네. 잘 가세요. 뭐야. 도도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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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어딨어. 어딨어. 썰고 말겠어 내가. 어딨어. 대찌님 일로와. 어디갔어. 대찌님. 대찌님 썰려고 내가 이 칼을 가로왔다. 아까 분명. 저기밖에 그거 들었잖아요. 어 저거 내가 죽인건데. 자. 마리님 종차봐요. 자. 업호 청취할 시간입니다. 업호 청취할 시간이라고요. 어딨어. 투티님 종차. 투티님 종차. 투티님 종차. 빨리 종차. 뭐야. 내가 안죽였어. 내가 안죽였어. 내가 안죽였어. 아 젠장. 내가 안죽였어. 뭐야. 내가 안죽였어. 아. 아. 둘다 죽었네. 내가 안죽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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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알티. 알티 안눌러져. 아 뭐야. 야. 뭐야. 아리. 왜 아리 안눌러져. 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경단이어가지고. 네. 아니. 알티가 안 눌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죠. 몰라요.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전파를. 탐정이 저를. 골씨나리. 각오해라. 업보 청취하는 시간이다. 너 죽였잖아. 아. 아. 죽여야 되는데. 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막판 기억 막. 찐찐찐 막. 막판 찐막히고. 아직 안죽었어요. 아직 제 복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누구 복수하려고요. 은 앞에서 썰렸쥬. 은 앞에서 썰렸쥬. 연인 죽어서.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스페이스 눌렀는데. 왜 안 죽인 거야. 저거. 그거. 투티님이 저보다 먼저 죽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진짜 투티님 너무하잖아요. 기중전. 엔딩까지 완벽할 뻔했는데. 그러면 이번을 한번. 뭐라 하시는지. 엄지님. 엄지님. 맞판 갈게요. 저 하니. 눈을 안 Thanksgiving 거enc这样. 쳐êmes. 아 자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곱씨나입니다 팔로워 성형이 곱씨나의 크림이덱니다 유튜브 더 곱씨나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안.. 못하는데 네. 찐님 찐님 여기 비켜드릴게요. 어? 원펀맨이세요? 네. 혹시 직업이 원펀맨이셨어요? 네. 한 번에 끝났는데? 직업이 원펀맨이셨어요? 네. 직업이 원펀맨이였어요? 네. 잠깐 나 물 마시려고 하는 사이에 그 새 죽였어? 그리고 내가 오리인 걸 알고 죽인 거야? 직업이 원펀맨이셨어요? 곧씽길래 레디 헤어 빨리 시작하게! 아직 안 끝났죠? 아, 그렇구나. 아! 같이 하시겠어요 혹시? 오시면 한 판 더 할게요 같이. 나 방금 뭐였지? 아, 장이죠. 아, 젠장. 쓸데없는 직업이다. 아, 이러면 복수를 못하잖아. 아, 씨레기직. 아, 씨레기직. 아, 씨레기직. 씨레기직. 부토티님 뭐해요? 저 죽여요 그냥. 네, 씨레기직은 살 필요가 없어. 오지마! 오지마! 아, 난 좋아. 아, 왜 깜짝이야. 아, 나네. 아, 나네. 아, 나네. 진짜.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죽였는데요? 이거 또 나린이가 못해. 찜긴 것 같은데 왠지. 마이크 안 써도 괜찮아요.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안 죽일게 고스. 미안해 고스. 오케이, 대지님. 대지님. 건너뛰기 합시다. 저, 이거 나왕도 못 한 거야. 나왕도 못 한 거야. 혹시 여러분, 원화를 해소하고픈 상대가 있으신가요? karkeon kowoin igual LINK-요. 저 아무دي 거 안 했어요. 엉공지주님. 그러면 mam blir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알자. 교인님 질문받습니다. Uncle martyr 교인님 들어봐주세요. 교인님 질문받습니다. lenos 요이님한테 쏠릴거같은데 딱봐도 요이님한테 쏠릴거같은데 요이님한테 쏠릴거같은데 요이님이 먼저 저 핑 돌아오잖아 요이님이 먼저 아 저기 요이님이래 저기 그분이 먼저 그렇다겠지 이분이 코스요리 코스요이님이 먼저 죽이실거야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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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토티님 뭐해요 아 바카바카바카님 코아 안녕하세요 부토티님 돌아가셨어 젠장 어떻게 불쌍해소 수달이랑 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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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두분은 누가 그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둘중에 한명은 죽어야 끝나 게임이 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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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뭐야 우유님은 언제 죽으셨대?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저기 고스리님 잡읍시다. 야아 저렇게! 야 저렇게가 아니야 오케이.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의 어... 재미를 위해서 좀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하하. 하하하. 고스리님 최고라였죠? 잘가요. 야아... 저렇게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지! 보통은. 가야죠. 근데 우유님은 누가 죽였어요? 고스리님 성향을 알려줄게요. 송골매랑 우리가 손을 잡았어. 미안해. 어. 근데 링크님. 링크님이 우유님 죽였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니네. 안 돼.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송골매랑 우리가 손을 잡았어. 송골매랑 우리가 손을 잡았어요. 끝났네. 게임 터졌습니다. 젠장. 아, 칼직에 걸렸어야 했는데. 마지막, 칼직에 걸렸는데 썰질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 이런. 젠장 억울하시겠구만. 그냥 억울하시겠구만. 10그라더. 9일 안 돼. 10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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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제가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일 수 있는 직업이 된다면은 원한을 갚는 원수를 갚는 오케이 우리들은 팀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로 죽일라고 대치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길지 스테이키를 누가 더 빨리 누르는가가 문제죠 이러고 아래님이 먼저 들어가시면은 게임이 둘 다 이기는 겁니다 네 이러고 이제 아내님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봐봐 봐봐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정확하게 맞잖아 이러고 아내님 죽인다고 이러고 내가 엄지님 죽인다고 확실히 얘기했잖아 이게 뭐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 봐봐 이긴다니까 유이님 죽이고 봐봐 유이님 죽이고 고스 죽여서 만족해 봐봐 이러고 내가 아내님 죽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저 그 말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도구석이요 괜히 괜히 옆에 계시다가 피해보셨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날이 킴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스타님 지금 두 분이랑 왔다 가셨는데 아무도 유튜브를 구독을 안 누르고 가셨어요 젠장 짠다 재밌었다 마판 빨리 빨리 마판 안 끝났어요 아직 제가 칼 지고 싶지 않은 이상 좋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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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님 일로와 대찌님 일로와 대찌님 일로와 아 걸리고 싶다 아 걸리고 싶다 아 걸리고 싶다 아 걸리고 싶다 아 아 안 걸렸어요 진짜요? 예 아 림님 칼 재개해요 아니에요 이거만 말해요 저 죽이니까 없겠어요 림님 칼 재개해요 아니에요 뭐죠 컵시다 엄지님 펜 엄지님이래 우리 대찌님 팬이에요 나인네 칼 재개에요 아니에요 글쎄요 뭘까요 저도 칼 재개 저 엄지님 팬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또 칼 재개 걸려가지고 팔상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싫어요 저는 복지에 두기 뻗었어요 아 아 아 아 아아 바앙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아아아一些 ㅎ ㅎ ㅎ ㅎ 아아아아 ㅎ ㅎ ㅎ 아아 ㅎ 엑스패시 눌렀는데 ㅎ ㅎ 아앗 ㅎ ㅎ ㅎ ㅎ 뚫렀는데 어 안 늦었어요 아 안 늦었어요 예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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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네 예 예 자 네에에에 건둥님 오셔보시고요 아아아아ㅏㅏㅏ하하핳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스페이스 만들려진거야 스페이스님 안아줘요? 왓터ㅏㅏㅇㅆ 원암 밖에 없는방입니다 아 젠장 키렉이지 아 살 이유가 없다 살 이유가 없어요 투티님 혹시 죽이고 싶으면 죽이셔도 됩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뭐라구요 살려줘요 여러분 우유님입니다 우유님 다시면 됩니다 저기 뭐야 대찌님 대찌님이 칼집 걸렸대요 대찌님 죽이시면 안돼요 이번에는 올이나 그런게 아니에요 대찌님 대찌님 난 무조건 대찌님 투표할거야 안되겠죠 어차피 연예인이라서 죽이지도 못하는거 어 난 보안관인데 뻥치지마요 그냥 로나는게 아닌가요 다들 나린님 동반자 동반 동반으로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단둘이 한번 얘기할거 있잖아요 우리 단둘이 얘기할거 있잖아요 단둘이 얘기할거 있잖아요 이야 어? 어 감옥간다 아니 단둘이 캣이 캣이 가는데 지금 감옥간다 감옥이 어디있는데 감옥이 없잖아 어디가 감옥이야 예 말씀하세요 동반님 말씀하세요 살아서 무엇하나 뭐야 감옥에 누가 있는거 같은데 우유님이 계시는구나 스타님 열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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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다 이게 뭔상황이냐면은 제가 고스나님을 떨려고 했거든요 근데 호도팀이 왜 잘못 썰어 근데 신고를 어.. 그냥 멍하게 때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김고스님이 고스나님 같이 죽자 하면서 같이 죽었어요 아 그래요 나 성금인데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성금인데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뭐지 아 오리걸리싶다 아 오리걸리싶다 아 오리걸리싶다 아 님들 아 저 성금을 다해줘 아 성금인데 사람을 못죽여 아니 뭔데 아 오리걸리고싶다 야 오늘 근데 오늘 근데 저기 무덕 역사상 최고로 재밌다 전혀 왜 찢는거에요 계속 아 저 파이 이거를 이거를 코스님한테 걸려 야 아아.. 게임 터졌잖아요! 깐다! 도둑해졌다! 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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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님 죄송해요 저희 지금 원안원화 밖에 없어가지고 네 건동님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저희 지금 원안원화 해가지고 몰라요 칼직 걸려도 썰지 못하는 제 인생 칼직 걸려도 썰지 못하는 제 인생 저러 가도 돼요 아니요 원안 원안해야돼요 아 난 딱 여기 쌓이네 특선은행이 언젠가 썰거에요 뭐라구요? 빨리 들어와요 맞판 가겠습니다 제가 찐막 갈건데 한 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원안원안을 실행중입니다 게임이 되게 빨리 끝나고 서로가 서로를 직업에 새로운 직업 원펀맨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번 죽이니까 바로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복수 이제 복수잖아요 그냥 따로 직업이 원안자 원안자 따로 직업이 원안자 원안자 자 얼른 들어오시구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영악하다 사람들 다 죽자마자 딱 생각하는게 어 잠시만 여기서 내가 손골맨인척하면 나 죽이겠는데? 이 생각해가지고 야 쩐다 쩍데? 여러분 아 나 손골맨인데 나 사람을 못죽여 이러니까 다 썩더라고 어차피 중립재기 한 명밖에 없으니까 탈모빔 왜 탈모빔이야 갑자기 골키라인 탈모빔 아니에요 골키라인 탈모빔 아니에요 골키라인 탈모빔 아니에요 왜요? 웨스타님 저를 왜 죽여요? 벌써 아무 짓도 안했잖아요 안들어오시나요 혹시? 혹시 안들어오시면 그냥 이대로 막판 진행할거에요 건동님? 네 젠장 탈모빔이냐니 근데 어차피 대머리가 아니니까 기분은 안아픈데 나 못죽이지 딱 간전자지 아니 근데 잠깐만 건동님이 지금 저한테 탈모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대머리 휠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딱 간전자지 대머리 휠이 안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대머리 휠이 안걸려요 설정하면은 쩌는데? 네 대머리 휠이 없어요 아 없어요? 다행이다 네 만약에 팩 써가지고 대머리 휠이 걸립니다 왜요? 넣어드릴까? 한번 넣어보긴 해봐요 네 넣어보긴 해봐요 혹시 제가 대머리 휠이 안걸리겠지 설마 이제 탈모빔이냐한 휠이 들었는데 혹시 제가 탈모빔이냐한 휠이 들어가지고 설마 대머리 휠이 걸리겠어 절대 안걸리죠 시작해요 빨리 갑니다 렛츠 고! 제발 음 다행이군 자 목격만 하자 제발 좋아 목격만 하자 아 젠장 이번엔 제안이 있는 칼직이구만 제안이 있는 칼직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고뇌에 빠졌다 일단은 누군가 살인을 목격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내가 킬씨나리로 킬씨나리 킬씨나리 킬씨나리로 불려야되는데 여기 이 칼을 들고 이 칼을 들고 이 칼을 들고 내가 대찌님을 썰겠어 썰고야만 하겠어 이건 방송 컨셉이 아니야 내 원안이야 내 원안이 지금 이 칼에 기뜨려져 있어 근데 왜 아무도 안와? 탈모 비밀이라고 그러지마요 탈모 비밀이라니 여기에 왠지 모여있을 것 같은데 고스는 저 암살자한테 누구 죽여줄까요? 아 저기 대찌님 저기 그 고스 저주할 거 뭐 있잖아요 김고스 뭐 이거 죽이고 더 죽여요 저는 그거 만족합니다 화이트륨 다툰 그러네 흠 넌 히히 힣헤힄 뭔 소리에요 tür 흠 뭐 쳐서 뭐야 숨었나? 왜 소리 이게 아가씨 절대 안 보이냐 뭐 3시네 이제 설마 다 안하셨나? 아니 그러진 않으실거에요 왜 죽어요 아니 며칠 안되셨는데 고시나리 컨셉을 그렇게 잘하시다니 안에도 내려가셨던거 같은데? 아닌가? 뭐야! 우유님이었어? 네 게임초보자님과 안녕하세요 아 나는 저기 제안이 있는 칼집이여가지고 아 저는 나리님이 저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되게 웃겼어요 왜요 이미 죽었는데? 제 시책 이쪽에 왜요? 게임초보자님 안녕하세요 오옹 адir 정의 안나 아 여러분 여러분 간 전 겁나 꿀잼임 왜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구구독하는 것 중에xe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처음 죽어서 관전했는데 개꿀잼임 세명의 상황에 나왔거든요? 레디해! 레디해! 맞판 어딨어 빨리 맞판 할거야 아니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왜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 사람 죽이고 두 번째 아 진짜 왜 이렇게 씨레기직만 나오는거야 칼직 아니면 다 씨레기직이야 아니 고스나리님 네 처음에는 그냥 대찌를 죽였거든요? 아 그래요? 데리복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는길 편안하게 해가지고 저 죽이고 포라티님이 아 저 요스렁님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고 당신이 그냥 원활히 굽어서 죽였는데 갑자기 소모사증이 되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랬어요? 하하하하 아 진짜 우유님일줄은 꿈에도 생각은 못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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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칼직 아니에요 완전 씨레기직이야 칼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칼직이라고요 또? 아 진짜요? 아 걸리고싶다 아 걸리고싶다 내가 씨레기직이어도 제가 어 저기 저 분한테 죽을 수는 없어 대찌님한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내가 대찌님한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씨레기직이어도 대찌님한테 죽지 않는다 네버스탑 내가 대찌입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뭐야 있잖아 살아있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네 오지마요 진짜 나 연예인이긴하지만 직업이 연예인긴하지만 이렇게 관심받고싶지 않아요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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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이예요 하하하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 지금 게임 진행에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복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니 나니? 원안 때문에 복수를 원안 원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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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검진 님 대머리술이었어. 죄송해요 저 내년 못두... 아니! 욕 못두는데 그쵸. 제 욕한 줄 알았잖아. 탐질만 했네. 여러분 간전 겁나 꿀잼님. 간전 겁나 꿀잼님. 공연할 수 있어요. 몰라요. 기다려 빨리. 빨리 레디에요. 나 지금 마판 마판. 진짜 침 마우스. 어? 어? 찍어야지. 관저도 하고 있었어 그동안? 계속? 들어보셔. 어 잠. 아싸! 아 너무하잖아. 아 쓰레기지? 쓰레기. 아 쓰레기. 한이윤님 정답. 어차피 오늘 편집 안 할거라서. 편집은 이제 시간날때 할거라서. 어디갔어. 아 진짜 연예인이에요. 칼지개 아니야. 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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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러스 언제 할거. 솔직히 내일 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로블러스 할거. 할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재밌다고요 지금. 저는 지금 심각해 죽겠다고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요. 칼지개 아니. 연예인만 지금 두번 걸렸어. 칼지개 안 걸렸어. 알겠습니다. 느껴주세요. 죽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여요. 제가 당신을 죽인다고요. 에? 저 죽인다고요? 네 우리라서. 아 그러면 저 죽이지 말고. 빨리 10초만 살펴니까 빨리 따라가고요. 깜짝이야 놀랬네. 거의 고스나리 칼지개냐 아니냐. 는 반말이잖아요. 칼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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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지개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시래기 또 걸렸어요. 그리고 후토틴이 찍으시면 돼요. 아 제발 걸리고 싶다. 한 번 더 할거에요. 나리님 나리님. 나리님 무슨 직업이세요? 전판이랑 똑같아요 연예인. 전판이랑 똑같아요? 아 제발 걸리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웃겨. 아 제발 걸리고 싶다. 나 제발 걸리고 싶다. 고구마를 조금 더 많이 줘. 진짜..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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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찰자. 와 암찰자가 있을진 몰랐네. 아주. 억울해. 억울해. 딩크님을 쓰고 싶으시구나! 다음판. 나는 도도. 아 억울해. 나는 도도. 아 억울해. 난 날이 죽였다 확딱지가 난다니까 지금 지금 게임하면서 확딱지가 난다고 지금 잘 지냈어요 지금 지금 게임하면서 확딱지가 난다고 지금 이거 칼이 아니고 총으로 죽인거잖아 이번엔 어 어 확딱지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칼로 죽인거 칼로 죽은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레디에요 대찌님을 보고 있었어요 대찌님이 아 나리님 어딨어 하면서 엔스틴이 관전 재밌어요? 제 관전 가면 오케이 죽었어 몰라 무조건 스페이스다 죽었어 대찌님 죽었어 나를 감히 아니에요 뭔소리야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이번엔 성공할거에요 건들지마셈 건들지 어 깜짝이야 건든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고스씨 이번에는 거위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목숨까지 걸려있어요 뭔소리에요 또 그니까 어 저희 연인이에요 아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나리님 이거는 단전이 아니네 네 이거 지금 자 아니 이거 지금 뭐냐 직업 공경해도 되는거에요? 지금 누구에요? 네 네 그 연인이 그 연인이 저랑 그 대찌님이구요 네? 아 연인이? 나리님 칼색이에요 아니에요 하아 조용히 하세요 나 또 총으로 죽고싶지않아 네 총으로 죽고싶지않아 칼색인가봐 우와 죽지않다 아니 연이 길이 감옥으로 간다 하하 따니님 감옥 간다 어 감옥가세요 감옥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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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풀어줄거잖아 풀어줘 풀어달라고 아니 풀어달라고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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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tasty 풀어줘 풀어달라고 성공했다 성공했다 와 자경단으로서 자경단으로서 난 성공했어 야 야 축하해줘 콩그레츄레이션 야 자경단 자경단 이 한번밖에 없는 칼직 야 내가 드디어 복수에 성공을 했어 와 님들 님들 다 직공하죠 직공 뭐해요 와 자경단입니다 자경단 야 남사장 남사장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말해봐요 와 꿀잼이야 우리 와 구구덕 완전 사랑해 와 아 구구덕 사랑해 아 나 오리 좋아할거 같애 지나가도 오리 나오면 오리 사진 찍을거 하나 와 아 오리가 아니구나 어어 뭐야 이건 너 모르겠고 ㅋㅋㅋㅋㅋ 뱀툼님이에요 그쵸 ㅋㅋㅋㅋㅋ 그게 뱀툼님입니까 뱀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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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일 재밌어 진짜 뭐야 아 아 건물거스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어 뱀툼 내가 이래서 건물거스를 한다니까 이혼 스타님 갑시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스타님 날아요. 난 모르겠어. 난 누구야? 난 복수자. 내 스타를 계정 걸어도 이길 것도 있을 때 복수자. 복수 성공했어. 복수 성공하고 총빵당한 거는 약간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복수는 성공했어. 내가 너무 많이 죽여서 이거는 조금 딱히 여기서 관전으로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아 진짜요? 그냥 관전으로 보니까 그 죽어나서 엄지님이 암살자인 것부터 알았을 때 고스에 죽음이 예상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암살대가 있었는데 암살자한테 죽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이제 사망. 아씨. 송글맨 진짜 죽인거야? 엄지님. 엄지님 왜 죽였어요 저를. 이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해피엔딩. 엄지님 고마워요. 아니 그래도 원안을 풀었잖아요. 아니 나는 칼을 두고 있는데 총으로 죽이는 게 어딨어요. 손님 죽어? 아.. 송글맨 죽었어요? 응. 아니요. 아직 안 죽었네 우유님이네. 우유님도 복도할 거야. 다음엔 우유님이에요. 아무래도 송글맨 승날 것 같네요. 네. 아 저 팀 보세요. 내 원안을 못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그 어 저기 엄지님 원안을 아직 안 불었구나. 와우 그냥 스타를 줘보고 아니 근데 왜 저를 잡아요 링크님을 잡아야 지금은 아 트위치 채팅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아니 완벽하다 이야 아니 3분 빼고 내 원한 근데 이거는 소골미가 지면 그게 멍청이인 솔직히 말하자면 내 원한 이건 소골미가 지면 멍청이라서 저기 원한 한 분 더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원한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아 또 쓰레기증 나왔어 아 아 진짜 연예인만 몇 번 나오는 거야 아니 현실 저기 스트리머 연예인이 되라고 차라리 아니 구구덕이 있으면 연예인 나 뭐하냐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아니 고쓴하리님 왜요? 먼저 가면 어떡해요 승강일 때 써라야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써라야되는데 써라야되는데 아니 날 써라야되는데 죽여 죽여 왜 죽었냐고 지금 그게 제 할 말이에요 지금 우유님은 찍읍 찍읍시다 잘가요 나는 왜? 저정답인데 저는 왜 저거 원한 원한 원한이거든요 우유님 직업 뭐예요 우유님 직업 뭐하지 말아가지고 저한테 드릴게요 아 저는 우유님 직업 뭐예요 영내사요 잘가요 내가 영내사야 이 사람아 그래요 어 제가 썰어드릴까요 나 그냥 써라야되는데 나 그냥 써라야되는데 아니 써라야되는데 아니 써라야되는데 저는 그냥 써라야되는데 백지님 네 링크님 좀 죽여줘요 일단 고쓴팩 죽이고 살아라야되는데 이거 아까전에 링크님한테 고쓴팩 죽여줘요 란 똑같은 얘기네 네 고쓴팩 죽이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든 우유님 직업 뭐예요 영내사라고 아 내가 영매사라니까 아 진짜 누가 영매사야 난 연예인이란 말이야 아무도 연예인 사칭은 안해 젠장 아 고쓴팩 솔직히 저 죽이지 마요 진짜 저사 저사 저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라고 하고 몇 번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져서 달리면 한 놈 죽일 수 있는데 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아 대머리 소리 있다 여기 여기에 대머리 여기에 아! 칼직! 쩔고 싶다! 진짜! 아으! 아으! 쩔고 싶다! 쩔지를 못해! 쩔지를 못해! 칼직이 아니야! 칼직이 아니에요! 전 칼직인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진짜 살려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복순한 얘기 안 꺼낼게요! 복순한 얘기 안 꺼낼게요! 제발 살려줄게요! 오네가이! 오네가이! 웹플리그!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아니! 오네가이! 오네가이! 아리갓도! 안녕히 계세요! 제치님이 죽으셨어! 스타리는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스타리는 바보예요! 저렇게 죽이는 사람을! 스타리는 바보네 진짜! 아니 그야! 아니 죽어가지고 게임을 보고 있었거든요! 스타리는 플레이를 보고 있었는데 저거 바보가 진짜! 스타리는! 레디 박아요 안 되겠어.. 네 내가.. 이번 게임 청실한시켜주겠어! 레디 하세요! 루루싱 전색 them 버슨 아뇨아뇨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돼, 곧 지나야 내일 출근이라서 이제 진짜 막판을 해야죠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 좋아 죽었어 이번, 이번 추리로 봤을때는 대찌님이 유력한 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 제가 원하는 이상형 탈 때 그런게 아니에요 제 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보안관으로서의 감이 말해주고 있어요 대찌님이 오리다 예, 대찌님이 오리다 수고하셨어요 왜왜왜왜 갑자기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수고하셨단 얘기야 도대체 왜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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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 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우윤님 오지마요 진짜 이씨 혈미 opportunities 오지 마요 오지 말라했다 오지 말라했어 오지 말라했어 우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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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으로서 내가 철퇴를 아니 우유니 왜 따라왔어요 이씨 아아 открыв 뭐야 근데 왜 3명이 죽었어 Share 근데 왜 이렇게 명이 죽을게요? 잠깐만. 초능력자가 있었잖아. 그.. 투타님? 그.. 저희 투티님은 내가 사라져볼 게 약을 하시고 계셨고 아내님과 저는 열심히 같이 붙어 다녔는데 저 세 명은 왜 그한테 죽은 걸까요? 그렇다기엔 한 길이 남는데요? 저런.. 저런.. 굿티님.. 아 웃겼어요? 이게 웃겼다고요? 혹시.. 직업이.. 네.. 저희..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밝히죠? 야 끝났네. 여기 둘 중에 한 명은 찍어야겠네. 좋아요. 아니면 투타님 달까요? 투타님 달아도 될 듯. 아니다. 그냥 건띠하죠. 하긴 원한 달 것 같아요. 원한 원한. 그리고 밖에 비가 오네. 저도요. 이거 진짜 세 명이잖아. 그니까요. 저는 왜 죽었죠? 네. 저는 왜 죽은 거예요. 도대체. 왜 따라와시죠? 도대체. 아니 진짜. 왜 따라온 거냐고 진짜. 끝났잖아. 이거 한 명만 죽여도 끝났는데. 영문도 부른 채 다 죽었어요. 아니 우윤이 왜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으면 안 죽였잖아. 그래. 대찌는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대찌는 죽여도 됐는데. 아.. 이제 누가 죽이면 끝나거든요. 누가 죽이면 끝나요. 타격방 걸려서. 저.. 고스나님 좀 썰어줘. 고스나님 좀 썰어줘. 고스.. 원한이 많아. 고스 아까 고스 뭐 어쩌저고 있었는데. 시민 편이에요? 어.. 아니요. 님도? 네. 어어. 어.. 그니까 점은 되게 맛있어 보인다. 먹죠? 맛있어 보이네. 먹을까요? 네. 오.. 맛있어 보이네. 잠깐만요. 목조자 목조자. 아 근데 목조자가 있어봤자. 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가요. 잘 가. 잘 가. 잘 가. 좋아. 엄지님 저희 칼 싸움 하실래. 어차피 초능력자구나. 제가.. 제가.. 바로 못썰어요. 아 초능력자구나. 엄지님 팬이에요. 엄지님 팬이에요. 엄지님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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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저거. 아이고. 아이고. 대찌님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그냥 엄지님이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기는 이겼다. 초능력을 써. 초능력을 쓰란 말이야. 다 팬으로 찌를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초능력을 쓰란 말이야. 소금의 승. 아.. 진짜 보안관 보수자 키리네. 진짜 보안관 보수자 키리네. 진짜 보안관 보수자 키리네. 고스트리님. 금강님. 금강님. 우윤님 왜 그랬어요. 우윤님 왜 그랬냐고요. 고스트리님. 네? 금강님이죠. 고스트리님이예요. 고스트리님. 금강님. 네. 안전 꿀잼이라 했죠. 관전 진짜. 거의. 진짜 찐막 갈게요. 아내님 나가셨는데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마판 마판. 저이사 안해요. 저 내일 출근이라서. 내일 출근이라서 이것까지만 할거예요. 아싸! 아싸. 이게 진짜 찐막입니다. 죽었어. 어이씨... 대치님 일루와 안걸리는거지? 왜 안걸리는거지? 오지마요 오지마요 저게 저는 왜 안걸리는걸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 투표로 가면 안돼 저희 고스나리 당신 칼찌기야 칼찌기에요? 네 칼찌기세요? 네 칼찌기인데 저희 마지막으로 칼선 한번만 하고 가실래요? 그래요 칼선 한번만 하죠 중앙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그러면 저희 마을광장에서 만나죠 알겠습니다 어 바꿔먹자 바꿔먹고싶다 여러분 마을광장 당정당당하게 복지에 총공해주겠어 이 와중에 나 특정한 사람 누구야? 이 와중에 나 특정한 사람 누구야? 전 아님 전 킵함 제가 찍었어요 사실 와아 난 뻥이에요 와아 자 그러면 마을광장이 어디지? 아 아리구나? 오케이 좋았어 어 나른이 나른이 마을광장 마을광장이 준비 오케이 킬쿨 다 들면 얘기해요 킬쿨 다 들면 얘기해요 킬쿨 다 들면 얘기해요 네 저 거의 다 됐어요 어 자 준비 저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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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구경하세요 네 누가 이기는지 정의는 승리한다 링크님 링크님이 3 2 1 해주실래요? 3 2 1 스탑 어 시작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컨트롤 보여주세요 갔다가 말았다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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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리님 달꽃 곱스 나리님 달고싶어 뭔가 어떻게 해서든 곱스 나리님은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예 정의는 승리한다 쪼? 안 들리죠? 아 말은 못하는구나 쪼? 말만 못하는구나 다 곱스 나리님 달래 얄미워 니가 당한 부분이야 뭔소리에요 난 근데 올인으로 몰라 니가 곱스 나리님 달거리야 알아서 해 근데 다들 직업이 뭐예요? 저 장벽에 저 머리 걸리고 싶어요 제발 그러면 톡스티님은요? 선을 왜 해요? 톡스티님? 톡스티님 말을 안 하시는데? 진짜 봐라 내 찐이야! 하하하하하하 제가 이겼죠! 쫄! 야 킴만 가능한데 쫄! 야 하하하하 쫄! 아니 나린님! 킴만 가능한데 자기 투표하려고 자기 찍다가 안 돼가지고 킵 누르신 고바스보 뭐 어때요 그 고바스 형한테 지금 대파치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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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님 갑시다 직공 직공 직공은 사는데 직공 안하는 사람이 후툼치님이랑 스타님이야 잠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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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후툼치님은 왠지 모르고 네? 장의사 네? 장의사 아 오케이 장의사? 그럼 스타님 갑시다 아이고 어떡해 스타님 나 못죽이겠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이거 걸렸는데 스타님 못죽여 야 이거 고스님인데 이거 고스님인데 됐지 스타님인데 엘링크인데 하하하하 아이고 어떡해 우와 이런 이런 아니 이거 저 사람 못죽이네 야 이거 그냥 죽진 않으셨구만 엘링크님 수탁이 원하나 우와 대박이래도 꼴땜이네 아 깜짝한 기생전결 야 야 고바시보한테 죽은 덫밧지본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가 더 죽인수가 많아요 야 나 근데 끝까지 직공 안하길 잘했다 야 나 직공했으면 죽었었네 하하하하하하 나 저 사람 암살 짜 이거 몰랐어 재밌었네요 저도요 야 진짜 구구덕 구구덕방송이 진짜 언제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원한 원한 어 아 왜 반말하셈 왜 반말하셈 제가 님보다 나이 많을걸요 하하하하 님나이 뭐신거에요 아니 잠깐 반말은 안돼요 나이가 많든 적들 반말은 안됩니다 존댓말로 상대방을 존중해주세요 스타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야호 외치고 싶었대요 야호 그리고 그리고 디코가서 더 놀 수 있으니까 디코가서 노시고 디코노실 때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는건 꼭 잊지마시고 아시겠죠 안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안 누르면은 제가 가서 다음 구구덕대 처단하겠습니다 저 오히려 한가지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당하는 역할을 가지면은 그게 오히려 편하다 싫어요 저 연예인 연예인 몇번 걸렸는데 제일 불편했어요 복수를 못했잖아 마지막에 칼찍이 따라가라 유투브도 남겨줘 유투브도 링크 하나 남겨주고 수능력자로 다 죽였잖아 그걸로 틈추자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형골맨은 저희 건너뛰기만 가능하는거 몰라가지고 저 찍으려고 했는데 안찍어져서 해서 뭐냐 저희 대찌님이 저보고 고발쓰보 고발쓰보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찌님한테 제가 카운터펀치를 날렸죠 그 고발쓰보한테 죽은게 대찌님이라고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제가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제가 카운터펀치 제가 죽일 수가 더 많잖아요 카운터펀치 안되겠다 이거 이대로 안되겠다 한판만 더 하죠 네 카운터펀치 또요 네 아 이제 저는 복수로 복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너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은빈님 고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신김에 저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석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누가 암살재일거같애 모르겠어요 누가 암살재지 고수 logo 르 어 나리님 칼찌기세요 으음 아니... 고쓰나린님이 대칭인데... 눌렀는데? 고쓰나린님을 썰었어? 알았어? 이제 이제 그 대칭님이 나린님 칼찍이세요? 할 때 이제 가사가 이제 했어 나린님도 칼찍이였다 나린님도 칼찍이였던 것 같아서 와 너무 웃겨 내가 썰으면은 또 계속 고마쓰마한테 썰으셨네 요럴거니까 다 다세요 다 다세요 다 다세요 또 원안 또 추가되었습니다 원안 원안 아니 그래서 끝났으면 됐잖아 흐흐흐흫 끝냈으면 됐잖아 제 개꿀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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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그랬죠? 제가 누가 끝났다 그랬죠? 마판이라고 할지 찐마판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빨리 레드 박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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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자 이제 마판입니다 자 이제 마판입니다 짐막입니다 아 마지막에 재밌는거 생각났는데 칼찍죠 다 칼찍이고 다 죽이는거 자 이제 마판입니다 우윤흍이요? 아리오 그냥 다 원안 원안 한고 다 죽이는 칼찍이요 흐흐흐흐흐흐흑 왜요? 왜 저 부르셨어요 아 부르셨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아 부르셨으면 얘기해야죠 아니 부르셨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디가요 어어? 어? 아싸? 아!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아! 삐림매로 형골매 죽였어! 아! 진짜! 아! 삐림매로 형골매 죽였어! 아! 삐림매로 형골매 죽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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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절대 못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난 분명히 대치님 죽였는데 아니 대치님이 안 죽이고 왜 형골매 죽였지? 나는 분명히 내가 못살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동으로 죽이려있는데 아! 하필이면 보스가 죽여가지고 아! 후투투님 미안해요! 아니 이게 아니였어! 나는 분명히 이분 죽였단 말이야! 이분! 자 야 지금 빨리 끝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시작해! 빨리! 빨리! 안 돼! 제발 안 돼! 열쇠공이든 몽공이든 강태공이든 아! 아! 나리님! 나리님!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어! 네! 저 보는 앞에 복수해주세요! 저 열개공이에요! 어디있어요? 칼직이에요? 아니구나! 전 칼직 아니에요! 전 열개직이에요! 열개직이에요! 열개직! 대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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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이 싸우고싶어요! 어? 어? 제가 이번엔 칼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 두번째 선동으로 몰아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스나리를 선동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마 이거 내꺼라고! 이거 저작권 신고한다! 카피 카피! 카피 카피 열매! 나는 뭐야? 나는 사망사망 열매에요? 왜 뭐만 하면 나 죽어? 카피! 아니! 원한! 원한! 전파는 대박이었어! 지금 하이라이트가 몇개야 지금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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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당신의 연예인이 돼요! 옆집님 잘가요! 사연하라! 아! 이걸! 아! 복숭이 안되네! 페이메! 뭐야! 한명 누가 찍었어요? 보스는 제가 찍었는데요? 사연하라! 아! 칼찍이 아니야! 아! 열쇠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열쇠도! 찍으면 칼이 되잖아! 열쇠도 찍으면 칼! 아! 열쇠도 죽이면 형이 되잖아요! 열쇠도 또 칼 죽일 수 있잖아! 우리! 열쇠로 죽이자! 좋아! 열쇠로 가자! 열쇠로 가자! 열쇠로 가자! 열쇠로 가자! 열쇠로 가자! 어! 누군가 제 방식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안 보여요! 열쇠로 가자! 성공했다! 뭐야! 내가 우유님을 썰었다! 저 보안이거든요! 우와! 헤헤헤! 골씨나리한테!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야! 여러분! 제가 보안관으로서 우유님을 썰었습니다! 완벽하군요! 하하하하! 근데 진짜였네! 하하하하! 아무래도 고스가! 아무래도 고스가 송골맨인 것 같습니다! 뭔소리에요? 전 열쇠옥미라니까요! 고스님 직업 제가 알아요! 고스님 직업 제가 알아요! 네! 고스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카콜랑! 일단은 훅뚜티님이랑 고스트리님이랑 스타님 셋 중 한 명이거든요! 스타님 가셨어요! 일단 전 영매삽니다! 스타님 가셨어요! 일단 뚜티님 달죠! 일단 뚜티님 달아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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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한 기억에 두겠어님! 고스사님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시는거야! 왜 나들 다들 왜 나들 죽이고 싶어하는거야! 살았는데? 뭐 살았는데? 장인샵으로 사람 죽이.. 어! 그렇게 되면 장인샵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션 다 필요없어! 열쇠로 사람 죽일거야! 어디갔어? 대치님 어딨어? 대치님만 내가 살릴 수 있다! 어디있어? 뱅크 아니야! 어디지? 경찰서잖아! 그치! 내가 경찰서로 가면 되는거잖아! 그치? 경찰서면은 이쪽이니까! 자! 니의 죄를 니가 알렸다! 대치님!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 자! 제가 열쇠공인데! 저로 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열렸나? 열렸네! 아니! 내 직업을 빼시면 어떡해! 흐흐흫 내 유일한 직업이었는데! 아니! 원래 이거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열쇠공 그러면 개 쓰레기 직업이네! 네! 덩 쓰레기 직업합니다! 죽여! 나리님 죽여! 자! 겹쳐있습니다! 어! 잠깐! 왜왜왜왜왜 잠깐!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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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저.. 뚜티님임 이거! 까고 있는데! 깔고 있는데.. 아! 깔고 있는데.. 아... 에? 네! 거의 씩님! 어 저기 잠깐만요 건동님 얼마나 걸려요? 한 판만 딱 시켜드리고 싶은데 건동님 얼마나 걸려요? 에? 아니 건동님이 지금 깔고 계신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깔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어 언제 끝나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쵸 끝내고 싶은데 죽었으면 되는데 안 죽이시길래 잠깐만 아 이거 게임 너무 루즈해지겠다 할 생각이지 혹시 더 하셨다면 원한 판명 더 쌓아야 하는데 아 워낙에 저 방송각이 많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끌 수가 없어 와 나 진짜 우유님 떨고 싶어가지고 우유님 썰었는데 아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왜요? 원한 판명 더 생겼어요 누구와요? 아 2년? 예 코스 요리? 이거 잘못 익으면 고스나리 처음들입니다 고스나이 고스나이 그러면 한 판 하면서 기다리고 들어오시면 한 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으흐 나 오래 걸렸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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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 어딨어 에? 누구 찾아요 저 죽인 사람 어디있어요? 누군데요? 누가 죽였는데요? 그 검은색 누구였지? 그 후퓨티내면 나 누구였나? 칼지기세요? 칼지기세요! 칼지기세요! 칼지기어라 칼지가 아닌데 그럼 얌전히 신신이 투항해라 링크님 신신이 투항해라 그 후퓨티내면 어디있어요? 후퓨티내면 찾아요 산동불 꼭꼭 숨어라 모리카랑불이라 꼭꼭 숨어라 모리카랑불이라 어디있는거야? 아 진단 아! 제발 제발 산동술! 죽이지마 죽이지마 제발 저 죽이지 마요 저 대찌님 죽여야되요 네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나리님 왜요? 혹시 시민쪽 칼지기 아니신가봐요? 왜요 저 칼지기인데요 시민쪽 칼지기 아니신가봐요 뭔소리에요 칼지기인데 그니까 시민쪽 칼지기 아니라고요 나리님이 칼지기 야 잠만 여러분 나리님 투표하지 말아봐 나리님이 칼지기라고? 네 칼지기인데요 나리님 도도세죠 아닌데요 칼지기니까 지금 계속 따라갔지 예리한데 예리한데? 되게 예리한데? 오케이 소름돋았네 킵킵킵 어? 금강님 고스님 좀 쩔어주세요 긴 거스를 썰어주세요 긴 거스를 썰어주세요 긴 거스를 썰어주세요 그럼 50% 확률로 50% 확률로 죽일까 말까 하겠습니다 어? 예리한데? 와 씨 어떻게 칼지기 하는 거 거짓말 하나를 어떻게 내가 도둑이 하는 걸 안하지? 하하하하 아 씨 엘링크 님부터 먼저 죽여야겠는데 다음판에 아 진짜 죽이지도 못하잖아 아 여기로 올릴 수 있구나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내려고요 졸리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재밌다고 안 보내줘요 나도 방학이었으면 하루 종일 하고 싶단 말이야 방학이 아니야 뭐야 누가 돌아가신가 아 나리님 죽이고 갑시다 아 재밌었다 뭐예요 대치님 그거예요? 아 쓰나리님 죽였어요 고 쓰나리님 죽였어요 제가 봤어요 응 맞아 고 쓰나리가 죽였으면 빨리 스킵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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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제발 금강님 제발 나리님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아 나리님 안 잡아 복수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강님 하시고 싶은 게 있다 금강님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연 제가 누굴 찍을까요? 아니 지금 빨리 나리님 건너뛰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건너뛰기를 하고 나리님 죽여야 된다니까요 고우 우리 샤이스키 가는데? 안녕히 계세요 님들 님들 여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제 아 왜 이렇게 무섭게 무섭게 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무섭게 아 저 따라오지 마요 나리님 왜 저한테 붙어 다녀요 왜요? 우유님은 왜 여기 있어? 빨리 빨리 일단 저리 가봐요 아니 있어 와 맞잖아 이거 누가 죽였더라? 아 누가 죽였지? 아 누가 죽였더라? 뭐가 맞지? 나는 아무것도 추리 아닌데 맞을 것 같은데 우유님이 벤드 타고 죽인 거거든요 우유님이 벤드 타고 죽인 거 뭐야 이게 저 학부도 못 죽였어 야 그니까 우유님 닫으면 돼요 우유님 응 우유님 닫으면 돼요 야 봐봐 저렇게 현동질 한다니까 널리 저랑 그냥 칼싸움 합시다 내가 칼싸움 합시다 자 칼싸움 하시면 돼요 우유님 답시다 우유님 달아요 저랑 칼싸움 할 수 있는 기회자 우유님 답시다 진짜로 당신이 그거잖아 아 우유님 피해자 원환이 또 챙겼구만 원환 손님 더 쩌였다 진짜로 조만간 또 해겠구만 어차피 막판이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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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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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그냥 기생전 곳이었는데 딱봐도 네 네 뒤틴님 원환 갚았어 후투틴이 나가셨고 굿굿 저기 한 분 들어오신다래가지고 저기 그 한 분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진짜 진짜 전독님이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딛고 해서 더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네 저도요 저는 제 원환 이제 거의 다 해소돼가지고 전 아직 해소됐어요 그 해소된 원환 다시 다시 묶어놓겠습니다 나리님 나리님 추첵 나리님 추첵한다 레디 나리님 레디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 같은데요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기다려요 와 비그쳤다 자 금동님 들어오셨나요 아 나 오늘 게임 재밌게 한 거 같아 금동님 나 솔직히 저 오늘 레전드 좀 찍었다 금동님 자 일단 첫 번째로 레전드는 뭐였냐면요 그 코드 잘래요 코드 잘래요 코드 잘래요 엄지님한테 엄지님한테 정체 공개할 때 제일 정체 공개할 때 엄지님 죽인 거 나는 나는 제일 내가 제일 그 말 못했던 거 저기 금강님이 골씨님 8번이요 라고 했을 때 맞았는데 말을 못 잊겠더라고 그거 근데 그거 근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어떻게 알았지 흐흫 고스가 순간 말이 없어져 흐흫 어? 어떻게 알았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죽어서 봤는데 진짜 개고 있는 거 맞은 것도 대박이야 오오오오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직원이야 그거 오늘만 같아 오늘만 같아 오늘만 같아 아니 근데요 우윤님에 좀 소름놉지 않았어요? 분명 개취님이랑 겹쳐있었는데 내 애취님이 죽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 할뻔했어요 대치님이랑 겹쳐있어 아니 근데 금동님 안 들어오시나요? 엘링크님 안 거 안오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저 근데 그 승하님 죽일려고 엘링크님 죽인 거 합Ok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동님 아니 대치님이 너무 가만히 있길래 아 그냥 저사람 자 마지막! 금동님! 근데 우유님이 갑자기 개투님 곁에 붙어있는거야 그래서 어? 금동님 금동님 저 근데... 저 그때 제가 캐구잖아요? 그래서 링크님이 우유님으로 근처하고 죽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력자 넣었다 들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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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기님 레디 자 원하는 샤이 준비되셨나요? 원하는 샤이 준비되셨나요? 원하는 렛츠 게리 와우 요 나는 아무나 한 병을 죽일 수 있는 자경단 에임랩 이거 너무한거 아니오? 왜 저 맨날 거위 엉망거리죠? 범인이에요? 저 거위에요 아 거위라고? 범인인줄 알고 잘못들었네 범인이 아니라 거위라고요 왜요? 칼지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요 빨리 와요 우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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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1타 2피 했다. 1타 2피 했다. 자, 1타 2피. 우윤님이 그거.. 우윤님이 그겁니다. 저 자경단입니다. 우윤님 뭐예요? 이거 고스나리님이 죽.. 죽이고 저 잘못 떨어가지고 이거 우윤님이 우윤.. 이거 고스나리님이 오리예요. 오리는 우윤님입니다. 저 자경단이에요. 맹시합니다. 이거 고스나리님을 죽였어요. 자. 오늘 전.. 오늘 전 고스나리님.. 코덕스님! 이거.. 이거 고스나리님이 오리예요. 아니에요. 우윤님이 오리예요. 아니요? 이건 고스나리님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이제 가잖아. 난 죽었다 이제. 저분 오리란 말이야! 나 이제.. 자경단이라서 칼도 못 쓴단 말이야 이제. 살려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살려줘요. 저는 살인을 봐야 돼요. 당신을 썰고 싶어서 못 썰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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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경단이어서 저도 못 썰어요. 아니 나는 살인을 봐가지고 안 썰고 고스나리 썰었는데 왜 원신이.. 아 우리.. 우리 둘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들이 못 썰?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맹크님. 나 신고 안 넣었으니까 사모님팀 이렇게 주세요. 아 근데 갑자기 배고프다. 고스나리님. 네. 네. 원신 계정 걸고. 걸고. 누가. 자기 고리라니. 알 수 있나요? 아 진짜요? 그럼 원신.. 원신 계정부터 먼저 버려주세요. 어 뭐야. 저런. 뭐야 나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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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분명히 죽었어. 대화하고 있었는데? 네. 안 내내. 이거. 이거 못 맞추면 고바스 보다 진짜. 이거 못 맞추면 고바스 보. 아 저.. 저는.. 어떤.. 우유님 가시라고.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저도 이제 끝내고 마무리 할 거예요. 우유님 잘 가시고. 어? 우유님 아닌데? 아니 이거를? 이걸 우유님 찍는다고? 딱 봐도 누가 죽었는지 아는데? 와.. 끝! 간다. 야.. 처음 오자마자. 깔자마자 바로 승리하시네. 야.. 나.. 나 간절하게 잘했다. 와.. 이렇게 재미없는 파는 처음이다. 야.. 이렇게 재미없는 파는 처음인데? 아니.. 아니.. 이게 게임이 이렇게 재미없게 이루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 끝낼 거예요. 아.. procrastination.. 로아.. 콩음.. ничего.. 다리 고맙오.. 이.. 우리도 잘 와중.. 고맙오.. 고맙오.. sales..